싯 아.. 싯까라봤습니다 아.. 좋아요 이 지구를 가보도록 하자 이거 망가진거 좀 고치자 일단 2번 지구는 패스트사이오닉 호즐거치 메말맛치 이게 망가져서 없구나 얘를 지우는 누가 망가졌었지? 케이던스가 자꾸 망가지던데? 아 옷을 막 입었다 벗었다 막 왔다갔다 2백으로 더블쿼터파운드를 먹을 예정입니다 흠 이게 베이스구나 안녕하세요 고닉은 원래 이상해 그게 컨셉입니다 샌즈도 이상하게 컨셉입니다 이상하게 컨셉은 애들이 있어요 얘 자꾸 몸이 생겨 아 잠깐만 몸은 있어야지 그리고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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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은 있음 발, 발 있게 되있음 아 아 아니야 아 적은 맥 나오는데 나는 딱 총인 그 구간이 있어 근데 오늘 헤어스타일 머선일이 월마에가 되었어요 그냥 머리카락이 덜만났을 뿐입니다 아 근데 다 죽어버려가지고 자 오늘은 스노우 볼이라는 거를 좀 자 이제 템플러맛 봤으니까 랜덤으로 하고 튜토비열상을 하고 아 센터 모근이식 수수리부입니다 이 으 으 으 이거 자체 처리는 해야지 으 으 이건 롱에서 먹히나 보네 들어가자 자 가보자 어드벤트 눈 나면 봐야지 눈나들만 보고 누나 두명 보고 스픽하는게 공룰 어제 시작하지 않았나요? 리체마라 하시는건가요? 그렇다 어 이번에 템플하네 흠 달리기가 10인 친구가 있구만 흠 용주 지는 용주야 토르 존나 느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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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봅시다 일단 흠 흠 흠 흠 흠 맵이 첫번째 맵 개, 개 같은거 떴네 얘 제일 짜증나는데 흠 흠 호흠 흠 싱 흠 템플러 죽순 딴거 있는데 뭐.. 나오는거 어떡해 아르타일수도 있다고 롤 챔피언이요? 롤 챔피언은 그.. 보이스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없어요 거의 롤 챔피언은 멀렁님의 머리카락을 보니 오늘 춘천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가 보군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타행에서 춘천 날씨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습 습 습 습 이속 괜찮은데 조준이 너무 낮다 이 뿔에 안 걸리게 움직이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거다 하이 템플로 써야겠는데 3반 신화단 맞아달라고? 오케이 내가 날아다니는 것 처럼 칼바람 칼바람 빗나가게 패치됐어요 아닌가? 칼바람 빗나갈걸? 롱 하이찬 빗나가면 칼바람 빗나갈 걸 빗나가면 온갖 칼바람 아주 짜증나게 생겼어 개 짜신나게 생겼어 빛나감 뜰 때 마다 빛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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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첫번째 적들은 만났네요 잠겨본대 도망쳐라 아니면 죽든 어디가 목표죠? 어느 쪽이든 난 상관없다 도르가 왔다 진입하는 도르가 왔다 도르가 왔다 도르가 왔다 도르가 왔다 도르가 왔다 도르 어디가 에이씨 하아 이래서 이 맵이 싫단 말이야 이 맵 너무 코너가 많어 내가 곧 도착하니 겸허히 준비하고 있어 어디로 갈까요? 완전히 시간 남기고 흐르는 물처럼 쇼어 전미션부터 망할 순 없지 다 여기로 아니 이거 맵이 넓은데 몰려있나 본데 경고 적 보병대를 탐지 흠 적 기지 전략이 감소되었습니다 자 후딱 후딱 싸게 싸게 갑시다 앞으로 공격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들아 이씨 저희들아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우리의 전부의 우리의 전부의 구성 신용 뭐야 맥댄이 그게 뭐야 차아 저한테 울고있습니다 와우 경계 야 큰일 났다 칼바람 확률 너무 낮다 큰일 났는데 이거 87% 형이 너무 낮은데 칼바람 확률이 돌을 넘었음 뭐야 니아 목소리는 근데 왜 저거밖에 안나오 영어를 너무 하나밖에 못하는데? 데이터 패드 스타트 비싼거 먹었네 그래도 야 뭐야 목소리가 하나 이거 음성이 하나야 미아 대사가 하나밖에 없음 머리 왜 그러냐고? 아니 덜 말랐다니까? 내 머리가 지금 문제 아니라 제 목소리가 하나인게 문제임 머리도 문제 그... 칼.. 아까 여기에 색테리트 소리 났는데? 여기 이쪽 안에 있나? 아야야야야 지금 대사가 하나야 단 하나 나의 결점은 금방 갑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봐 당신 정말 시리움 그럼 난 제법하니 물어 아니 대사가 무조건 하나 여기 코너 돌면 나올 것 같애요 이게 서든투 볼 수 많은지 모르겠다 서든 안해봐서 어디가 목표죠? 맡겨 주십시오 그러죠 이제 끝나면 이제 끝나면 이제 끝나면 그녀는 어디야? 병사... 파수병... 공병... 흐음... 딱히 내가 유리하게 싸울만한 지형은 아니거든 난 여기... 깨지면 좋은데 뭐야 최대한... 다 죽여야 되는데... 샘플은 2킬이지? 2킬... 3킬, 4킬... 5킬, 6킬... 다 죽이면은... 템플러가... 진급할 수 있네 흠... 1킬... 다 죽이면 가도가... 그러면은... 일단 팥수병을 성강 날리기 원포일로 맞아주고 나머지가 공병만 잡아주고 출동합니다 대장 정신 나갈 것 같애 목소리가 하나야 이거 그리고 술탄으로 미리 양념을 쳐도 뭐고 오우씨 완전 딸피를 만들었네 얘도 혹시 모르니까 성강 날리기 이게 돌아와서 딸을 치면 안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겠다 이게 이러면 템플러만 칠거에요 템플러가 딱 2뎀까지 막아주지 보호패딩 때문에 이러면 부상이 아닌 딱 2뎀까지 막아주 극한의 이득을 봐야된다 이 말이야 원포홀은 자기 방어를 깎으면서 임시체력을 얻는거에요 다 달리기도 애매하네 아이고오 양념 쳐줄걸 이러면 계획이 계획들이 안되겠는데 한 대 더 맞으면은 이거 무조건 부상이거든 경험치 몰아주려고 했다가 원포홀이 임시체력 2임 2임 이렇게 높진않아 이거 쓰면은 임시체력이 아 4네 4여도 위험함 이게 측면 맞으면 크리 맞아가지고 위험해 위험 저 친구는 어떻게 할까 수류탄을 쓰긴 싫은데 병사지체는 아 4네 소류탄을 쓰기 고마워 소류탄을 쓰기 일단은 쪼 조준 높은 아가 좀 싸보고 저중높은 아가 좀 싸보고 아 69 힐쿠 색토이드 색토이드가 템을 들고 왔네 흠 자 공격 바로 공격 공격 아이템 제공 기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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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선미션에 바이퍼도 떴는데 그대가 그립냐 선미션에 바이퍼가 떴다고? 그런 때가 있었나? 기억이 안나네 자 일단은 제압을 해볼 준비할까요? 베베베베베베베베베 반엄에 8피가 들어가있고 두 발 쏘면 죽잖아 세트한테 맞아죽 야 이거를 맞추네 누군가가? 오케이 이걸 맞춰 이 건방진 놈들 희요오오옵 하하하하하 최군을 맞이해라 이걸 찾아 너희의 가치를 증명해라 뭐하는 시간 남기고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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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회 alarming 선 brief 지난 7일 7 8일 1명 정도는 뭐 그리고 일단은 그 초반 그렇죠 다른 기준의 기준은 계속 기다려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칼을 끊긴 합니다. 계속 깨달음. 더욱 더 좋습니다. 선조가 높은 단점으로 관객을 보면 어떨까?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공간장이 있어요. 벨벅한 공간이 해볼까요? 계속 이동할겁니다. I'll send word when it complete report is available 16 흐읍 뭐야 X됐다 이거 발 빠른 친구들이 거의 없는데 16이 최고인데 거의 아아 비만 소잰데? 하아 유동이 하나 있군요 유동이 하나 있군요 저격이 흠 흠 흠 흠 일단은 16에 조준 애들 애들은 무조건 인자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일단 이님자 벗고 흠 흠 모든 그리고 흠 흠 흠 들여 흠 흠 흠 쑢 아줌마 강습해 흠 흠 흠 압쌀 그리고 닌닌강템 사근접 있고 미션 아프십시오 기술 고릴라 탁틱 스쿨 컨스트럭션 이니시에 디바 얼굴은 원래 저랬는데 I agree to you as an ally facing a shared enemy My followers see balance with the psionic forces that flow through the earth and all its inhabitants We channel this energy Aided by technology of our own design 아 이거 신부쿠 스타트네 아 이거 신부쿠 스타트 안좋은데 여기는 이상하게 맨날 세력이 존나 높아져 저항군 인원 두명? 아... 아... 영 별루네 영 별루네 어... 지금 저격 인재들이 조준이 다 고만고만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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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 pod 놈 아니면 권총병? 일단 목소리를 바꾸자 미아는 목소리를 사실 클레멘타인으로 바꾸자 너무 저거 풀이 작네요 미아보이스파 일단 돌하나 불가평 엘리트 있으면 좋으니까 보선 락앤롯 좋다 락앤롯만 있어도 좋아 음패도 좋아 이거 그냥 경계하면은 자동 자동단복이라서 되게 좋아 전투지는 낮아도 저정도는 찍어 저정도는 찍으면 문제없어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닌자들 닌자후보생들 까르로스 까르투야 유동맨이구나 그리고 저격수 73 72 고만고만하네 고만고만하네 저기 심연하나 그거는 자, 요리 가고 두번째 미션 제발 아아아아아아 빠아아아아아악 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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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6일이야? 도대체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두번째 미션이 불가능하다면 모든 곳이 불가능하다고 아 토르 이거 이겼어 졸라이메하네 이거 솔직히 미션 2개는 찾을 필요없이 고정해져야됨 진짜 몇년째 개같은 누구 도대체 디바가 왜케 나이들어보이냐고 아니 시간이 아줌마식이라고 도대체 도로 조준이 너무 높은데 이게 좀 애매하다 능겼어야 근데 도대체 욕병 시원 도대체 막상 마지막 롱 수고 다시 수고 수고 Holly 피 킥 피 미션 음 다 저 자꾸 컴하고 뭐라그러는데 트레이서 소환하지말고 가만히들 계십시오 척탄 갑시다 조준 높은 척탄 나쁘지 않아? 어차피 척탄도 총 짜 두명 쩔 받을 친구들 발이 좀 빠른 애들 삼십오 십오, 십오 밖에 안 남았어? 십오, 십오, 척탄 오오 샨한테 완전 척탄을 위해 태어났는데 닌이체가 아주 깔끔한데 얘도 완전 척탄을 위해 태어났는데 이 악물건 척탄이야 어... 기술 한 명 데려가자 기술... 어... 기술 한 명 데려가자 기술... 아... 기술 이선 오오 자 아, 궁금해 이게 왜 이렇게 늘리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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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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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그래 돌서 돌서 가져가죠 아니 단총 단총 있으면은 그냥 뛰어가가지고 측면 쏘면은 돼 여섯명까지 되려나? 여섯명 안 되는군요 두번째 미션이 완전 망했는데? 다섯명 미션? 남시장 열고 오니! 대박사건 50원 들고 시작한다 컴퓨터 앞에 하루종일 앉아있을 줄만 알지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군 또 추적추적자니 25개웁당 갑니다 흠 기술자 하나 사올까? 아씨 과학자 사는게 국룰인데 싹 다 팔면은 쯧 쯧 55원 모자라네 흠 싹 다 팔아도 모자라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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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은 그러면은 저 탈취 미션 결과를 보고 정했대요. 검색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동마시아냐 소아시아냐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동마시아냐 소아시아냐 크흠 두번째 미션이 먼저 뜬 개같은거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봤는데 얼마나 시간이 똥으로 떴으면은 이번에는 분대 구성을 척탄을 비중을 좀 늘릴거에요 엘리트 병사 중에 척탄이 어떻게든 중화기까지만 찍으면은 중화력까지만 찍으면 어떻게든 초반 캐리가 된다 초반에 척탄으로 넘기고 닌자 어딨냐 겐지가 닌자야? 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좀 귀찮지만 초반 초반 닌자는 걸리면은 이게 그냥 게임 끝이기 때문에 갬시드롬 아저씨요 일로 버스킵니다 아저씨요 창닭하겠네 진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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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작정하고 딜스킬 몰아찍은 척탄이 일반 미션에서 캐리 머신이 아니라 스틱탈 넓은 어미의 광역으로 십십일 데미지 와 진짜 개 어이없다 아 예수류탄보다는 척탄 수류탄이 낫지 천둥을 느껴라 소리듣고다 오라그래 어차피 건물이 저쪽이기때문에 nutrients Greetings Please report these invitations of the civilian Sorry excess submarine 10 perg 확률로 정타를 맞춰? 아닌데? 더 낮을텐데 18%보다 드론은 회피가 높아가지고 이제 간다아 아니 별음성을 다 말았어 저게 어디서 나온거 아직 아시합니까? 바로 슬더스에서 나온거 이제 간다아 못됐다 너무 쉽게 걸렸다 이거 흠 컷! 로마 같이 죽었는데? 아닌가? 방금으로 진심이 나를 죽겠습니까? 로마 이 wanna 로마의 취othermal 필라이컨 medic ㅇㅋ førМ 큰일은 디바가 한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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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을 인성의 땅 야 기출 변경 오지나 자 이제 1,2 잡았으니까 3,3 있을 확률도 없네 3,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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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3 2,3 2,3 2,3 어디였어 이거 어디였어 이거 나머지 문대는 어딨지 나머지 문대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저거부터 차려야지 2,3 2,3 2,3 2,3 2,3 2,3 2,3 2,3 2,3 3,3 일단 달릴때 제대로 놀아보자! 경계 아따 경계 좀 짱나네 이거 경계를 뺄 수가 없네 겐지가 총질에는 좀 자신있어보여서 흠 이게 무늬 투명 무늬 무늬 투명 우산으로 빼야겠네요 명비충이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짱나네 아 이거 쪼끔 에드가 나면 위험하겠다 얘 뭐야 주사위가 1과 6밖에 없어 얘 극단적이야 극단적이야 아이 깜짝이야 타이난 타이난 철과사 중학생 컷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간다아 토론캡스 집을 벌집으로 만들어주지 5턴밖에 안 남았네 5턴밖에 안 남아서 어 이거 먹는데 3턴 나가는데 2턴 써야되는데 저거 저거 먹는게 문제네 다이난 도요일은 밤이 좋아 도오르니까 도요일은 밤이 좋아 센장 센장 뛰어 다아줬스 이과세 사냥꾼이지 뭐야 조준? 할 줄 알지 하지만 이 녀석은 조준 안 해도 돼 이 녀석 장교병사? 장교병사? 아 이거 초코 맞으면 좀 위험한데? 정말 너무나 미안해 흐흐흐 바로 이거야 흐흐흐 흐흐흐흐 아... 정말 질겁군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다행히 풀 레드라서 오히려 좋아 게다가 척수도 드론 밖에 안써 일단은 이 장교를 내가 원턴 킬을 못내가지구 딸피 드론은 따고 쁘러와 쥬거라!! 좋아 길이란에 가르듯 2등병은 킬 안 줘도 돼 2등병은 어차피 중급이라서 2등병이란다 훈련병은 휴어주키고 피카부 죽어라! 아니! 싱글러 스트라이크 컴퓨터, 우리는 A.O.와 우리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스터브를 꺼내면 영웅들이야 전투를 준비하는 음 하나, 둘, 셋 어? 4개밖에 없나? 하나 막지 않았나? 한자가 4개밖에 없구나 이 맵에 최고 6개까지 나옴 뭐야 이 주사위 6 아니 저 크리가 왜 자꾸 터짐? 희한하게 흠 흠 흠 흠 스코프 오 두 개... 오케 스스로 깔끔하게 조화 미션은 깔끔하게 깼고요 이러면은 여기서 보급품이랑 합금이랑 엘리륨이 아주 적절한 비율로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아주 적절하게 나와줘야돼 알겠다 너무 힘든 미션이긴 했어요 지금은 내가 대사를 몰라 내가 만든게 아니라서 내가 했던 말들이긴 한데 못 맞추면 불가능합니다 유로사이 골드는 내가 가져간다 자리 까라 이 병신들아 자 가자 아 시원하게 가자 지우 음성 한번 맞추기 한번은 그래도 가능하지 풀을 음성 풀을 좀 알면은 진입 진입 좀 기억해야돼 근데 이동 음성은 졸라 많음 저거는 거의 불가능함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아 핵금은 아프리카가 더 나아가 커서 by 음 아니 대체 베이커 대체제 대체 대체 모든 전체 의사용을 방한 후에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설렘에 1월 2일에 공급됩니다. 전부 전체 의사용을 통해 적용을 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모든 전체의 발표를 통해 전체의 리허설이 열렸습니다. 전체의 발표를 통해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발표를 통해 전체의 발표가 되었습니다. 잘한 말입니다. 아아아아 이게 뭐야 아 겁나 애매하게 나왔네 근데 패드는 지금 뭐야 이거 아니 오버 취디옹 근데 이게 닌자랑 강습이랑은 별론데 닌자랑 강습이랑은 좀 별로인거 높은 전투지능 음 일단 쏭은 정성 강습으로 키우고 이거 중화력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혹탄마가 된다 블레이드 마스터 사령관이 갈라놓은 인간 평행세계 영상이나 봐야지 자 이제 돈을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패드가 아까 50원이었으니까 과학자는 살 수 있겠다 솔직히 지우 커마 만들때랑 지금이랑 맥 복용량이 달라서 살도 쪘는데 해골 커마 완전 사기 아니냐 살 좀 치워주자 여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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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뽕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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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따 별로 안좋은 미션이구만 음 이곳을 공격해야돼 뭐야 너 레이너였구나 아 내 레이너 데려왔네 음? 방금 뭐가 지나갔어? 다른 지우임? 지우라는 이름은 근데 흔해 우리 과에만 지우가 세 명 있었어 우리 과에만 지우가 세 명 있었어 우리 과에만 지우가 세 명 있었어 우리는 펩시의 저 청록색 머리가 왜 저 색이었는지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안다 펩시제로 라인하여 있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아! 이 녀석을 제거해야겠어 이 녀석을 제거해야겠어 이게 초아리떠? 아 왜 위에 놈 안보여 아 어 이거 위에 놈이 안 보이네 흠 뭐 어디 간 거야 이거 뭐 이상한 데로 갔어 일단 질라! 중간에 에드가 난거 같기도 하고 아 고기처럼 나야겠지 애들 안났네 여긴 있구나 여깄구나 찾긴 찾았는데 죽일 수가 없군요 격 차가워 아 아 ! enfermed 천명 괄요! 좀마! 괄요! 괄요! 닌자 숨어있는게 의미가 있냐? 나와 아니 뭐하냐! 아따 진짜 저 도지네 괄요! 뭐야! 왜! 야 이거 정신대전이야 괄요! 괄요! 어그로! 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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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 괄요! 괄요! allo! 심격 전철들이 우리가 움직여야 해! 우리가 움직여야 해! 내가 준비됐어 언제든지 시작하지 언제든지 말만 해 계속 압박하자 문 여는 소리 타이커스였구나 오케이 건너가서 데려와야되는데 지금 턴이 좀 많이들 질세 됐거든요 달려야되요 이제 아까 겁나벌리네 이제 걔들 막 이상한테로 숨어 자꾸 여기에 숨었지 지옥의 미래에 퍼부어 보자고! 지옥의 미래에 퍼부어 보자고! 지옥의 미래에 퍼부어 보자고 지옥의 미래에 퍼부어 보자고 분명히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죽은 내 힘 앞에 처참히 무너지리라 먼저 이게 들어가면은 좀 위험한데 들어가야 수 밖에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닌자가 들어가고 다른 애들이 업무 해줘야돼 엑스가 없어요 12턴에 지원군이 오거든요 아 뭐야 아 이 방향이 아니네 조졌다 이거 저거가 저거 야 큰일났는데 이것도 이쪽아이야? 흠 지옥은 한 번 무조건 보겠구만 미리 나갈 준비합시다 일단 이게 지원군이 무서운거는 그게 아님 지원군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오 일어나는 소프트 아하하하 이거는 기대도 안합니다 선생님 게임이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오세요 어딨지? 이래서 없어? 이러면 경험치가 조금 아쉬운데 부족한 경험치는 지원권으로 채우고 나가지 미션당 얻을 수 있는 최대 경험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어 규약이잖아요 그러면은 마기버섯잎이 11개월부터 합니다 제가 더 낮습니다 제가 아래에요 규약이면은 9마리까지 나오잖아 그러면은 지원군 포함해서 9마리까지는 경험치를 먹음 뭐 제작진 설명에는 그렇게 되있어 리퍼 삭제 안했는데? 리퍼 있잖아? 아 템플라 리퍼 삭제 아 템플라 리퍼 삭제 우리 전앤말로 니 이름이 새겨져 있어 포로 많이 구하면은 얘들이 우리 동료가 되는거에요 제대 도전에서 자리로 도전했죠 어? 못들어가네 스타드가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빌리언 컨택이 됐습니다. 가자 아, 체력 5라서 이건 웬만한 사람 맥댐이 떠야 되는데 저걸 뚫고 흠 스타드가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빌리언 컨택이 됐습니다. 스타드가 확인됐습니다. 미션이 완료됐습니다. 보상은 별로지만 첫번째, 두번째 미션은 완벽하게 깼고 1지 9는 맥이랑 정화병 만나서 말했습니다. 스타드가 자, 이 친구는 목소리가 타이커스니까 타이커스 바꿔줍니다. 수영장 파티 전장의 전쟁을 통해 전장의 전쟁을 통해 전장의 전쟁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전장의 전쟁을 상상시킬 수 있으며 하지만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기술을 통해 전쟁을 통해 전쟁을 통해 전쟁을 통해 전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어 요새와 흥분 연막타네오가 일제사격 아 개쓰레기다 쪼댔다 이거 자 멀티 파그로 데이터 패드가 대박 떠가지고 그렇게 멀티 파그로 흠 음 음 음 음 음 음 싹 다 팔고 과기를 과기를 사업 땅 세 개 안파도 돈 먼저 뽑음 흠 세 번째 미션이 근데 안 뜨네 외계생물왕 혼합물질 외계생물 왜 멀록은 이 게임 할 때마다 자기가 지구를 지켜야 되는 것 마냥 심각한 표정이냐 지켜야 하니까 지구를 지켜야 되잖아 지구를 지켜야 되는 것나라 지구를 지켜야 되니 지구를 지켜야 되는 것 지구를 지켜보게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지구를 지켜야 되는 것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구지. 샨테가 척탈을 맞춰주고 여기 지금 여유가 있는 미션이라서 참호전. 살사노전. 윌김오면. 윌김오면 괜찮네. 적역 업어 키우러 가고. 적역 업어 키우러 가고. 1주산하고 사과 중앙에 싸움을 해봐주의 수능을 먹겠고 전혀 Sinnereno toxy. 정차자 1주산으로 시작하는 비싼 수능을 찾기 때문이에요. 난박하고 싶다면 응어뿐이어 하고 오십시오 여기에 신병을 좀 우겨놔가지고 진급을 좀 해줍시다 뭐야 빛나려 왜 달이 있어 다리가 없어야되네 날아야된다 이말이야 그리고 권총병 권총병을 누구.. 누구시지 전투쟁이 높아야 되는데 얘는 근데 오십시오 안되었네 멀렁님 제트호비와이 사세요 테슬라랑 비교도 안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땅에서 깨작 달리는 거랑 넓게 열린 하늘을 달리는거 다릅니다 지금 사면 9.98달러 3년후에는 50달러 저는 아버지 관스까지 팔아서 사쓰건은 도전다스닥 게시판에다 올려주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딸 얘들은 지금 싸이닝이 너무 높은데 30 30일 30 사이너 전부 해야 될거 같은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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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 31 31 31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외내의 만수까지 바란냐 허허 헌총병 가자 헌총병 헌 watts 헌 헌 헌 есть 도움이 필요한 정착지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지 이거 청년 닌자 한 명 더 필요한데? 나 달리기가 다 왜이러냐 일단 트스병부터 한 명 도람푸상이 도람푸상 딱 기술병 능력치인데 아니 어차피 다 특수병 시켜야 된다 특수병 너무 없다 특수병 이번엔 두 명 키웁시다 시스템 이봐 이거 왜이래 이거 아니 이게 쿠마 왔다갔다 하래 왜 됐네 버그임 신병들은 뛰어다니면서 수류탄이 된다 우리야, 캐리어 줄게 이 게임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그냥 왜 게임 밑에서 사는 게 좋지 않아? 신인류로 진화시켜주는 것 같던데? 할 게 있나? 다른 사람 여기여기 모여라 따로 넣는 거를 해야겠네요 극약 자 마지막 군대가 여기로 가고 쿠팡맨은 강기 닌닌닌 돌 돌 하나 따냐가 돌 그럼 쿠팡맨은 기관인가? 강강 강기 닌닌닌 돌 돌 저척척 템트 쿠팡맨이 기관을 맡아주고 쿠팡맨이 아아아아아아 완전 개쓰레기 떴네 야 은폐는 근데 제압도 되지? 안되나 제압은? falling sea fall 아아아아아아 어습 포화사격같은거 하면은 다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그..근데 그거 하나빼곤 없음 감사합니다 성과왕은 하나둘게 되어야지 팩트 버르고 델럭이 차은우 당긴 했어 그 다음에.. 닌닌닌 으아악 이번엔 척탄 위주로 운영을 할 거니까 이 척탄 민스크를 몰라? 발더스 아나는 뇌삽니다 자.. 땅 파면은.. 액척탄 위주로 액척탄 위주로 자 땅 파면은.. 필러 업그레이브 왜 요기야! 왜 이렇게 극발진이야! 어? 왜 그랬어? 얘기해봐요 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깜짝 액척탄 위주로 여보 쨉 15원 액척탄 위주로 이런만 깎아달라 그래 죄송합니다 간신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근데 킬러업은 빠르게 할수록 좋은데 킬러업은 진짜 압도적으로 차이 남 진급속도가 킬러는 좀 무리해서라도 해야되 학금 하나만 팔아 이게 지금 이거 게릴라는 무조건 짓자마자 킬러부터 업하려고 하는거거든요 이게 적을 처치했을때 얻는 경험치 다른 게임들은 10% 20% 하지만 이 게임은 뭐야? 100% 빠른 진급속도 포스트 2네 포스트 2가 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올라갔네요 2일짜리 미션이 떴고 2일짜리 미션이 떴고 합금을 팔아버린 멀러킹은 몇시간 뒤 합금 하나가 부족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포스트는 적의 티어구요 감시는 감시가 높을수록 감시가 낮은 지역에서 그쪽으로 온다는걸 그럼 세력이 올라요 세력이 오르면은 여기 많아져요 어휴 머리아퍼 어휴 머리아퍼 어휴 머리아퍼 어휴 머리아퍼 야이 좀 시끄러워 이것들아아아아 말 좀 그만해 제발 어휴 진짜 정신병에 싸주 정신병에 싸주 휴대전화 채취 정신병에 싸주 오늘은 내일 휴방이라서 어... 원래 초일은 일찍 끝나는거 아닙니까, 일이? 그렇게 오래까지 안할 겁니다. 엄마, 원래 쉬는 날, 전날은 좀 일찍 끝나는 거다, 인마. 이거야. 완전 반대편이네. 밤부로 씨-바락! 맵이 뭐, 작은 편은 아니라서 잡고 갈까? 밤부로 씨-바락! 하아아... 왜 자꾸 욕을 해.. 음, 잡고 갈까? 잡고 가기에는 너무, 포지션이 좋진 않네. 흠 아, 그렇게 쓰는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방종하려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원래 3시까지였는데 4시까지로 하겠습니다. 5시까지 어려내셨다고 뭐가 양심이 터져, 호 왜 이러세요, 선생님 사실 저는 항상 야근 중이에요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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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만 특별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마리 있었지 5시까지 5시까지 안 바뀌는데? 나에겐 영원한 캡틴이야 5시까지 뭐야 이게 걸려?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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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까지 5시까지 5시까지 아 진짜 너무하다 이거 솔직히 송아나다 번들번들거리는 미래 바디시트 있고 막 뛰어다니면 나도 10km 밖에서 발견한 자신 있어 멀럭에 이게 걸려 는 내가 이렇게 뛰는데 안 걸릴 리가 없겠지 나는 뜻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아 아 초자 초자 또 흠 흠 링자가 나와야겠네 왜 그러지 휘청거리고 있지 않자 왜 그러지 휘청거리고 있지 않자 왜 그러지 휘청거리고 있지 않자 치고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건 각자 알아서 앞이 막힌 벽을 보고 뭘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맞고 튕겨 나오겠죠? 천국의 악마를 방치게 인간형 죽기죠? 쉽지 않아 욕심의 여행까지 가면은 이게 뭐야? 망한거야 불가능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안 되는 거지 자기 생각도 VIP 구출 작전을 수행 중인 월럭킹 작전 도중 한 분대원에 안일한 이동으로 분대 전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불새출의 사령관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아 이거 구 공병이 성과 안 맞으면 좀 위험한데 일단은 일단은 어... 얘네 둘은 성광 맞으면 안되거든? 성광을 이 중앙으로 유도해야겠는데 상체 꼿꼿짓 뛰어다니니 안 걸릴수가 없달까요? 감사합니다 조언 정말 아주 씨뿌럴 뭐야 총을 떠네? 야 여기서 인공지능 엄청 바꿨다 이게 그냥 숙성료 안쓰는데? 총을 쓰는데? 엇? 엇? 컷 제발! 오오오오오 졸라 무서웠다 귀납 점겹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저거 초반에 한 대 맞으면 잘못하면 무조건 죽음 개무서움 진짜 다른 애들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줄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안좋은 상황이 아까보다 아아 어 시민이라도 바꿀 수 있네 이거 웃기네 어賭 어 Jah 오픈 이거 Jared 이쪽이라고 오 Versi 새이 희해왔 그래 오 미아 분대원의 경이로운 활약으로 한숨 돌리는 멀러킹. 하지만 정찰병이 교전 중인 적분대, 옆에 또 다른 분대가 있다는 걸 알려왔습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고수는 칼등으로 치는 범이라고. 마예때님 19개보다 덥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좀비까지 있어가지구. 마람이여. 넌의 마음을. 내가 히어로 아이디다. 크흠. chook 꼬우신가요? 꼬우면 탬플러 쓰지 말던가요? 안 쓰려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다시Soak 해주던가요? 기껏해야 게임있네. 게임이즈 펀. lotsfa 조비떠 성과맛 왔던가? 면역이. kinsuc 매일 가치도 없는 용이라 안됩니다! 무엇만 있었냐?? 흐.. 이미 텄다.. 템이랑 먹어라 내가 두번째 미셔부터 떨져매자나? 이 게임 못게임! 이 게임 그런게임 아니.. 알게듣이야! 내가 실력이 안되는 거 있냐 지금이 가장 쉬울 타이밍인데 모오 쥐엠 너희들 정말 신났구나 하지만 지금은 한참을 하는거와 마찬가지인 상황이씨 아이씨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희창거리고 있지않나 신나요 안신났는데요 우리가 왜 신나요 신나는건 게임을 하는 멀렁이 되시겠죠 게임은 신나는거니까요 와 정말 신나 보이세요 이 애들 허세라고 볼 수 있겠군 야 근데 인공지능 많이 바뀌었어 이게 애드되니까 그냥 뒤로 싹 다 도망가는데 이걸 맞네 이거 장배당하면 X댄다 이거 라고 말하지 말걸 또 도망가고 선생님은 졸라게 못하시잖아요. 딱 대답을 요리한다고 그정도는 신질하지 않는거 아닌가요? 저같은 게임 진짜 우바의 전망 게임이야 야 적의 마지막 군대가 아군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을 엄폐 쌓아 아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와 공견네 전화가 정신집에까지 당해버린 절체절명의 위기 아 진짜 왜이래 얘 아 아 철거상태로 황이 얼마든다고 두 번이나 뜨네 벌써 젖됐네 진짜 아 재수 존나 없어 지금 여러분 여기 축제 열렸나요? 여러분 여기 축제 열렸나요? 여러분 여기 축제 열렸나요? 어선 아이씨 o영 크흫 온 우주가 게임을 터뜨리고 있다 내가 할 때 이러면 그날 다시는 안 켜는데 근데 뭘 넘기면 다시 하셔야 되네요 하셔야 되네요 되네요 요 하하 게임을 하게 뛰어야지 parce me 2 2 3 2 4 내내 2 2 4 2 4 5 6 아니! 백댐 이게 백댐이 또? 백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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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하다 기관총병 백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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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를 자 이거나 오? 찰 찰 찰 찰 찰 찰 찰 찰 살아남았나 찰 찰 강습중상은 좀 아프긴 한데 찰 찰 찰 찰 밟아볼까 찰 찰 찰 찰 찰 왜 이럿 çünkü. 아니면 행운의 신의 변덕인 걸까요? 아무튼 이번 전투에선 살아남았습니다. 와이 낫! 와이 낫! 다행히 이... 중상이네 이러면 또 강습은 키우기 힘들어지겠군 자, 그나마 해킹이 높은 닌자가 해킹해주고 이걸 신속히 차지해야돼 잠깐만, 어드벤트 전립품 혹시 본 사람? 하나 먹었는데 저거, 저런 걸 먹어야 이제 좀 돈이 되는데 저게 안보이... 안보이는데 흠 음 일단 저기로 가볼까? 일단 흩어져서 탭을 찾아 지금 언제까지 개청자들한테 고통 받으실 겁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모으신 거 지오비와 이에탄 넣으시면 5년 후에는 입과 트위치 접고 요트로 3개 일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몇 층이야 너 어디에 물려 있길래 저러는 거야 어, 못찾겠다 없네 이런 거 특징 높게 올라감 마치 될 것처럼 이게 보통 이게 두 개 나오지 않아요? 어드벤트 전립품? 이거 하나밖에 못 먹었네 한 개 밖에 없을 수 있나? 아 괜히 의지 깎이지 말고 빨리 깎아 두잉 잇 퀵클리 야아 벌써 망할 뻔 했어 아주 다시 한 점 주의 끼니 더 쉽지 않을까? 저의 철이 전국의 피 passing 전국에게 잘고있게 결국 기사에 위치한 배경에 입력하며 새침대ος 국립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잇 퀵클리 한 개가 또는 안되었습니다 wont 납기 시스템 노트너스 이 기사도 난 시스템 모델 전투에선 승리했지만 산적한 문제는 산더미입니다. 강습병 하나송은 중상을 입어 당분간 전투에 나설 수 없고 과학자와 기술자 타워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대로라면 1지구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1지구는 기술자가 지금 타이밍에 끝날 때까지 없었어. 근데 지금 두 명임. 1지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레이저가 돈이 얼마더라? 이게 저 화끈이라 엘리룸이 하나도 없네. 이거는 폭타로 갑시다. 이거 방패 타기가 좀 쓰기 어렵더라고. 근데 잘했다. 내가 평소에 멀럭을 놀리긴 하지만 이번엔 원래 터젠지구 잘 살렸다. 이번 지구는 앞으로 3시간을 더하겠네.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에는 정말 많은 것을 놀라게 하는 부족은 없는데 또한 경우도 확실하게 바라고 바랍니다. 저도 추천 한번 하겠습니다. 너구리 지금 배고불인데 매수타 이민 입니다. 참고로 저는 118층이었고요. 집아 걱정하지마 물타 물 물을 계속 타다보면 언젠가는 탈출할 수 있습 당신 할 수 있습 할 수 있습 인생 그냥 올인해 쫄리나 그깟 돈이 뭐라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부대의 유일한 템플러 알라라크가 진급했다는 점입니다 이전 전투에서 정신 지배를 당했던 전적이었지만 지금까지 압도적인 전과를 거뒀습니다 그에게 기대를 걸어도 될까요? 없습니다 지금 도박도 계속 배팅해 2배씩만 늘리면 나 못 끝낼 수 있지 인생 대박 터지기 참 쉽다 보까도르메이네 보까도르메이네 흠 호판맨이 대신 대답해줘 쾌 쾌 쾌 3마리 반경 뭐야 지나가다 본거야? 안싸워도 되려나? 가는 방향이 흠 연간이 정실력은 무한하다 풀만 먹고 버티며 기다려라 여기가 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킹하고 도망가면 되겠는데 이게 5인분인데 짱 찍혀있어가지고 가자 있는데 여기 없습니디 보통 맥지우랑 병사지우 이렇게 씁니다 이번 작전은 노출된 포인트의 접촉 해킹을 통해 적의 정보를 빼내는 작전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가지에서 진행되는 작전의 만큼 위험합니다 돈에 끄자고 마하 먹고 살아야지 마 땅파야 돈 나오나 아니면 뭐 광고 계속 틀어? 광고 계속 틀어서 광고로 눈 벌어? 룬수는 이처럼 감사합니다 ẫ 하 로룬수는 disэ une 든든하게 넣어주고 끄라고 할 건가? 오늘은 이걸로 만족해 하면서 딱 끌어가면은 오케이 선생님 아이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땅을 파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출동합니다 대장 자 여기 아 이게 특수명이 없구나 가셀킹이어야 되네 가셀킹이어야 되네 저금 5,000캣을 드릴게요 저금 5,000캣을 드릴게요 엑스컴 기술자도 땅을 파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5턴 남았는데 탈출이 5턴이라서 던져야 되거든요 5,000캣에 탐지 그리고 그런 정유회사들을 선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이티엔더들이 정말 추천합니다 이게 안걸려 공돌이들이 모두 다 어드벤튼 버거가 되어버린 이상 어쩔 수 없이 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직접 포도에 접촉해킹해야 합니다 이거는 수류탄인 시각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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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수류탄 5댐 뜬 거예요 지금? 흠? 웬만하면 이거 안뜨는데 오뎀이 떴네 문제는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은 아까 저기 3마리 있었거든요? 3마리 3마리면은 3마리 남았는데 일단은 탈출부터 던집시다 위에 있는 놈은 바늘쓰르탄 점아! 왈! 요시! 요시! 일단 얘는 못 움직이라고 오메 바로 뛰어왔네 얘들은 아까 데리랑 다른 애들 있네 그런 애들 중에서 오마이갓 섹터에드 위치가 너무 까다로워 쯧 강철로운 나가신다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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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늘탄이 의외로 OP6의 어픔을 벗기지는 못하지만 상대 체력을 물리저도 굳겨버림 흐흐흐흐흐 금액이 이상해서 좀 더 넣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싼다로지 구독수만 5개 감사합니다 아 말도 안되는 사기치고 앉아있네 토르가 짝퉁 토른줄 알았는데 마블업을 베이 진짜 토르였냐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흠흠 이게 인공지능이 바뀌어가지고 색토이드가 총을 잘 쏘 총 쏘는 비율이 늘었어 원래 색토이가 좀 색토가 좀 금방 갑니다 후 아니 쌓인이 우선순위가 내려가면은 그게 색토이드의 전부지 싼 달아버지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총 10개 감사합니다 위험해 봐봐 시체 안살려 아니 동료가 죽어 있잖아 시체 안살리네 전동을 느껴라 아니 이정도 각이면은 정말 하지 스킬을 다 원피해 있었는데 해킹 미리 해놉시다 시스템 바틀보 란보 란보 란 그레잇 파트 헤드 라잇 고작 건물 한 개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총격전을 주고받는 양진영 그 중에서도 사기적인 운발로 전세를 기울게 만든 토르의 활약이 되기 정말 많아 그리고 75%를 놓친 근사 겐지는 건방진 색토이드를 뱀 기회를 엿보고 있음 벨기회를 엿보고 있음 지금 엘라리운코 그러기는 힘듦 뭐 가능은 한데 딱히 효율적이지 않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병감만 몰아서 하면은 이게 무기 티어를 못올려 재료가 없어 재료가 없어 재료가 가뜩이나 칼재료는 귀한데 고급패킹은 아주 귀하네요 다 저격수에서 한 둘만 전총 그리고 나머지 생저격으로 키워서 초장거리에서 다 끝내버리고 가능함 올 저격은 가능합니다 올 저격은 가능합니다 올 저격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한 병감만 키운다는건 재미가 없어 병사들의 개선이 사라진다 저격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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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해킹 플러스 11은 스노블링 굴리기 되게 좋지 도람프가 특수병이지 강... 아 유일한 강습병이 지금 부상이구나 대해 강습을 키워야되는데 곱박강습 하나 키울까? 이게 체력 7.1 국밥값은 나쁘지 않거든? 저자세 자동 추적 좋네요 통제구요 전술감각 충분히 가까운 체력이 기본적으로 7이나 된다고? 저거 페이스리스 같은데? 이론상 가능이 얼마나 허무한 거냐면 이론상으론 주식을 절대 손에 안 보고 딸 수 있고 하나도 목표 우승이 가능하다 암튼 충론상은 지면 다 되는 만능의 단어야 크흠 이게 돌격이 권총을 들 수도 있어 왜냐면 돌격이 무게중심도 있고 일단 들어와 들어와도 있고 일단 들어와 들어와도 있고 흠 하긴, 역사적으로 앞장서서 돌격했던 장교들은 손에 권총 들고 있긴 했어. 우라아아아아아 그리고 동일한 적에게 연속으로 생각할 때 이게 권총도 적용되지 않음? 자동추적? 외냐면 얘 아래쪽이 아, 근데 아래쪽 존나 좋은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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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래쪽 너무 좋다. 이 홀로그램에 너무 좋아, 이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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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얘는 그냥 얘는 그냥 엘리스 돌격병 같다. 아래쪽 너무 좋아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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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표적 최저표적 사격이냐 아 제압트리는 상관없고 이거는 둘다 좀 무게중심으로 뒤로 올립시다 어차피 메카닉 때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러면 특수병 몇명이야? 특 특 특수병 3명 돼야 되는데 얘가 특수병이야 이거를 샷건 특수병 하면 되겠다 G1 프로토콜이 화상중독 출혈을 중화합니다 오 좋네 이건 홀로그램 좋고 화쇄도 좋고 괜찮네 전투진도 매우 높고 괜찮구만 자네 목소리가 어떻게 되나 아르타니스야? 아르타니스였어?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토저키는 목소리가 없어 완벽하군 프로토스 분대가 완성됐구나 정보 정보 캠프 이번 미션 사이클까지는 굉장히 이제 이 다음부터 아마 사제가 나올 거예요 이 다음부터 사제가 나오고 이 지구입니다 마! 방제에 써 있잖아! 마! 아 방제도 안 보고 내봉상으로 들어올 정도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방송 제목을 보고 들어온게 아니구나 메스 원 파이프 아 벤져 아 아 벤져 아 벤져 아 벤져 아 벤져 아 벤져 대사에 맞추려면 내가 품을 품을 외워야 돼 아 벤져 이 맵이 되게 쉽다 너무너무 쉬워서 좀 불안한데 오히려 예약해으되 문 career 공격 공격 엑스 공격 점검 공격 공격 음 공격 이루시 공격 이처리 이제 님들 저 관심좀 관심 관심 갖다랍니다 관심좀 달랍니다 지금 어 맵이 근데 되게 너무 너무 꿀맵이라 오케이 그 정도면 인정이지 가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난 눈앞에서 BTS가 춤추고 있어도 얼렁히 방송을 켜서 레디 병 병 아직은 티업이 안됐네 크로마키? 크로마키 이상해요? 이 위장이? 우리 같이 하자 이 건물이 파게되면 뒷모습은 위장이? 헤이 근데 또 트럼프나 바이든이 춤추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거 보고 있을 것 같긴 해 그 정돈 이해해줄거지? 그 정도 이해합니.. 어디있지 이거? 한마리? 한마리? 여기 뒤쪽에 있나보다 그 정도? 보컬 그 정도? 아 트럼프가 바이든이 춤추고 있으면 그덕후루가 있다로 이 사람은 사망하다 사망하다 트럼프가 바이든이 춤추고 있으면 월넉부터 방송 끄고 그덕후루가 있다로 이 사람은 포함 아 아 뭐야? 이거 두 마리밖에 없었어? 세 마리였는데? 저기구만 아따, 엄폐 까다롭게 했네 한 개가 기가 막히는구나 컷 여기로, 여기로 갔지 한 마리 빨리 처리 안 하면은 좀 힘든데 민자가 들어가서 처리 될 것 같은데 한여름 밤에 카아라 생명의 적발견 어? 어? 여깄다 여기 보이면 닌자가 쓸 수 있는데 아! 아! 금단해 기술 라켄 런쳐! 라켄! 런쳐! 아! 아! 어쨌든 죽였다 아, 문제는 이게 안 보여 큰일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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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여깄다 여깄이네 Tube 런칸 금단해 그러면 샨테가 시야를 좀 잡아주고 얘네 둘은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무난처 무난처처 무난처처 역시 슈레삐삐다 아 기도하니깜짝이 배가 고프다 너무 격렬하게 몸을 움직였어 너무 격한 움직임 좋지 않아 무난처처 만복도가 떨어졌습니다 잠깐 핸드폰 좀 가져올게요 우쇠어씌 우쇠어씌 아 으어어어어어어 자아 어 맞다 탈출부터 던져놓고 생산을 시작하라! 렐루! 잡는데 실패 일로와 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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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궁금한 정보였어요 이거 해킹 왜 해킹이 안 보이냐 이거 아, 된다 문화축 제발 타미어 프로 제발 제발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도 힘이 안 나 배만 불렀어 무난초 같은 잡신이라니 문제로를 대신하지 않았다면 무난초의 패토나스님 그것을 코인투뉴어 위치에 좋았어 우리가 힘을 합쳐 해냈어 엑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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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엑 엑 야... 로케 있었으면 대박인데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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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죽어? 아따 시원하다! 아군이 어딨어? 아따 시원해! 2등병이지? 아이씨 운동할 사이 친구? 현나르라니 열심히 나르를 만들기 위해서 개노력했는데 너무 슬프군요 나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이번 엑스컴이 지난번이라는 생리하게 흘러가네요 대규모 패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폭발물 데미지 생긴이 있었나요? 그 그 오오 지금 갑니다 그 바늘 수류탄이 버프되가지구요 원래 바늘 수류탄이 그 템만 안떨어 안 터지는건데 데미지가 1이 늘어나 근데 이건 패치된 쯤 됐는데 라운드 You Shullot Pass 한번 탬한다 이제 You Shullot Pass 아, 저 소리. 저 소리이. 저 구슬 굴러가는 소리이. 이건 못 맞추겠다. 너무 많다. 뭐야, 하나 남았었네? 아, 하나 덤비구나. 오, 나. 잠깐만, 헛걸린다. 지난 그리어 지구의 지호가 있으면 단지 낳을 결과인데. 지금 제가 하니까 서스로 갈게. 앰보이 러크크크크크크크. 데이터패드. 긴듯이 패슬. kil- 쉴라 패스! 움직여봐라 경계도 많은가봐 아마 탈출이나 장전이 좀 쉬울거이네 조용히 하자 총알이 총알이 꽁짜라 이건 파이어 브랜드입니다. 갈 시간이야 개만네 너무 많아 이게 아마 마지막 날먹이고 2단부터 이제 랜서가 나올 듯? 날먹 타이밍이 이제 끝났어요 날먹 타이밍 끝났고 저항군 접촉 좋네 네 첫 달 지나고 어 피드백이다 이 피드백 보고 가질 수 있음 그리고 이제 랜서가 더 위험할 수 있음 필요할 수 있음 콤만더, 우리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기회가 있음 이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드백 보고 가질 수 있음은 좀 심각한데 스트리지크 리소스 로케이드 38 정보 스트리지크 리소스 로케이드 혼합물질 자 이제 레이저 무기 문제는 엘레리온과 합금이 없습니다 코어 하나 분해하고 코어 하나 분해하고 코어 분해하고 그리고 병사 시체 하나 분해하면은 되겠는데 병사 시체가 두 개 있을걸요 그가 중요한 task 콤만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콤만더 어 장교 시체가 두 개 있네 뭐야 왜 장교 시체가 두 개 있지 아 공사 시체 하나 줘 아 하나 줘 아 하나 줘 뭐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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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탈취 미션이 떴네 이러면은 가장 큰 질환이네요 혈액, 혈액,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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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걱정 없죠 엘레리온은 다섯 개나 필요하기 때문에 코어는 하나 까고 합금은 아마 하나하나 하나하나 웬만하면 나올거야 발각, 시작, 아니다 잠이 밉네 황무지 맵 그 합금이 안 나와서 피노물을 흘리게 될 것이요 넙 렛게임이 로망이 한데 이게 솔직히 스냅샷이 너무 렛게임 각이 너무 안나옴 렛게임 보손이 저거를 정할 정도로 속사가 있네 매서운 사격 고소뇌 고소뇌 플러스 25야? 반 넘 무시하네 아까 왕기, 왕기 스타일인데 문제는 렉캠 찍으면은 이게 키우기가 졸라 힘든 막타를 못 먹어가지고 멀티트리 꺼가지고 이제 선택지가 하나에요 멀티트리 이제 제 규칙 준수 페널티로 멀티 걸 버스 껐습니다 일단은 첫 아 처음 저격들은 이거는 스냅샷 가야되 솔직히 렉캠 없어도 움직이지 않고 쏴도 줘 개머리판 안써도 된다는거니까 닌자 닌자 자, 그리고... 황무지 이 미션은... 저격을 키울 수 있는 매단되는 미션이긴 한데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좀 더 필요하다 강습을 빨리 키웁시다 템 템 달 거 있나? 긴급생명지원 하나 있네 긴급생명지원 하나 있네 긴급생명지원은 닌자나 닌자한테 달아주고 긴급생명지원 너 ном있는 명지원 긴급생명지원lement 긴급생명지원은... 일단 닌자들 다 달아주고 합류탄 건드면 되겠지 얘네 다섯 명이 갑시다 그리고 신병 저항군 인원 신병 아 신병 왜 이렇게 많이 와 돌돌린 특 척기 기관 척탄 기술 정밀타격 기인인 척특 척 척 척 척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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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이 좀 적네 그리고 해킹 저항건조적 개선을 끝내고 지역해방 시작하기 22정보 세팅 코어스 아르키티크 테리토리스 레이너를 정신집중? 사격개씨? 야 뭐야 얘 아니 미쳤는데 아래폭이 거의 돌격병인데 그냥? 일단은 하영집행엔 좋고 사격개씨도 좋고 저 마을료도 좋고 도주감망 미쳤나봐 아주 그냥 연막 연막 딱 들고 있으면 참 좋을텐데 연막 공짜연막이 없네 이 정도면 레알사령관이 넣어주는데 세팅이 안일없지는 사능입니다 흠 평정심 유지까지 가야되는데 평정심 유지까지 고정심 유지까지 고정심 유지까지 공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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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병 쓰기가 좀 힘들어요 차라리 사형집행인 점화 알려준거가 나쁘지 않은데 이거 시너지가 좋았어 회복 2.. 2.. 2반을 1 신속 배치로 할까? 2반을 1 신속 그럼 척탄이 몇 명이지? 2명이네 척탄 한 명쯤은 어디서 오거든요? 하다보면 걔를 신속 배치 척탄으로 써야겠는데 비닌 척특 예로부터 패금지타다 죽는 인원게트롤 레이너 아니면 에이스지타다가 제일 일찍 죽은 얘를 들면 둘 다 그아하덴 얘가 이제 권총병인데 다행이다 아래쪽이 좀 아래쪽이 좀 아따, 다 괜찮은데? 음 반죽 고방에 구방 하나 달아놓고 순병하나 여유가 있을까? 강강강 근데 얘는 강습은 아니고 기관 기술 기관이랑 기술이랑 강강강 강강강 기관 아 소원기를 써도 안 늘려요 이번 사이클에 이제 랜서랑 사제들이 나올텐데 3미션 보내 놨고 저항은 저쪽 플러스 1 좋아요 여기 감시 잔뜩 올려놓고 더 이상 미션 못 뜰 때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죠 어설프게 왔다갔다 하면은 별로 별로인 자 그 다음에 합금은 미션 띄어서 가져오면 되니까 병사를 미리 해보죠 아 엘리트분들 어디있지? 이런 돌돌 랜기 특정 여기 조합 나쁘지 않은데? 경계로 야금야금? 여길 빼야겠는데 여길 빼야겠는데 스카이레인저 디플로이드 모두 보낼 수 uppe 여길 빼야겠는데 여기 정보수서 가야지 뭐 여기 정보수서 가야지 뭐 여기 정보 써서 가야지 뭐 아냐 그러면은 병사들이 계급이 낮아지 여기는 가자 탁금만껏 팔게 없었어 이거 성공하면은 좀 풀리겠다 세력 3도 안오르면은 초준도 늦게옴 외계인 자네 철이네 자 너는 치욕이랑 같이 파 3일 정보 찾는데 멀티야 지금 뭐하냐 너 지금 일부러 함정 파지마라 여기 정보 써야된다고 아 일부러 저러네 저거 어제랑 똑같은 질투 할거 같나 엘더의 끝나풀체리 고단수야 아주 4일 야 여기 야 이거 지금 이거 있다 내 생각 이게 있어 페이스리스가 미션 찾는게 영 꼬라치가 이상해 일단 모집 좀 돌려봅시다 켜 허 아 따 어휘 오늘은 치킨을 시켰어요 지커바 책 Nan 적 소재요? 자원이에요, 자원. 돈이랑 뭐 학금이랑 엘리룸 같은 거. 아니 우리 동네 직후바 장사가 잘 되나봐? 막 문을 안 열어 애가. 로케이드 마크 더 크레츠 워트 트랜스폰더스. 파이어 브래드 를 함델 러스트. 미맵은 저겨쓰기 좋아보이는데 별로 안좋아. 흠. 시야를 교묘하게 막고 있어가지고. 파는 척만. 흠흠흠. 후우옥. 루크 유 헉. 바운드 부우. 이러는 좀 아닌데? 흐흐흠.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신데. 이 맵은 상자를 많이 먹으려면 최대한 깊숙이서. 시작해야 하거든? 드론이 길을 막고 있으면은 이 머리요? 머리 뭐 악마가다임 자가, 잠깐만요 하하! 아 아아 빠르구만 이거 이게 vip다 마아 마 이게 vip야 하아 하아 친기네 무랍나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헉 어후 오늘은 좀 양념이 맵구만 아 저는 저 매움은 못먹어요 보통 밖에 못먹어요 으음 아 아 아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이군요 으음 으음 일단 드론을 피해서 가야겠는데 말씀하십시오 내일 당연히 휴방이지 마 사람은 건강이 우선이야 으음 으음 나의 결정은 절대적이다 으음 으음 운동 안하니까 열심히 쉬 쉬기라도 해야지 시력이 짠 딸리니까 으음 으음 시끄럽고 고마 이거 하나 하나 드소 으음 으음 건강만 챙기나간건 방랑할 것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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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암 굿 강철놈은 나가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보다는 황속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스트리머의 건강을 신경쓰지 않는 나쁜 시청자인가요? 아니요 정상적인 시청자인 스트리머의 건강을 신경쓰는 사람들이 이사갈 사람입니다 쓰 어떻게 핫산의 건강을 신경쓸 수 있을지 하아 하아 내 건강을 왜 신경쓰어 그거 과물입임 스트리머에 대한 뒤틀린 애정 가능성 높음 매우 위험함 매우 위험 흠시 warn 조심히야 함 멀럭이 건강 그런거 챙기다가 지구 상하면 정말 후회한다 진짜 지구는 조금만 안챙겨도 금방 상해 쓰 하선의 건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면 내일 휴방 안하고 7일동안 0시간 방송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내 건강은 빨리빨리빨리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휴방을 하는 거 아이 씨 아 드론 있지 진짜 얘가 다른 드론인가? 봄이 오면은 하루에 1kg씩 뺀다 2주면은 다이어트 끝 그래 저런 뒤틀린 애정 내가 만약에 갈비를 사준다고 하는데 이제 오면은 좀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흠 위험한 사람들 음 멀렁님 건강을 위한 비타민은 제가 대신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딴 생각 말고 게임이나 조져주세요 오케이 제 대신 열심히 드십쇼 근데 이거 드론 위치가 너무 어후 아 뭘 하기 힘든 이신데 흠 아 아 내 바람대로 아 아직까지 음 음 음 드론 두 마리와 어드벤트부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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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 뭉쳐가지고 수류탄 좀 안 맞아주나? 음 닌자는 웬만하면 나오지 말고 음 음 이게 치킨을 먹느라 제가 여러분은 오늘 뭐 드셨나요? 이제 곧 점심시간이인데 불고기 볶음밥 갈비 갈비찜 갈비찜 좋네 갈비찜 간만에 먹고 싶네 아이 춘천에는 갈비찜이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갈비찜 보통 해먹는다고? 어이 보통이 왜케 높아? 보통이 왜케 높은거야 이거 보통 수준이 왜케 높은? 갈비찜 쉬워? 갈비찜 나 한번도 도전해보지 않았음 갈비찜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 갈비찜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 식사는 컵라면 세개로 모조리 해결 가능하다고 마침 육개자 점심왕뚜껑 저녁튀기부도 기약 님 그러면은 저보다 일찍 가요 맥도날드 시켰는데 한시간대 안오고 있어요 그니까 평소에 잘 시켰어야지 그니까 평소에 잘 시켰어야지 옛날에 그 한식대첩에 그 외국인 셰프들 나와서 한거 본사람 있음? 거기서 이제 그 파브리치요인가? 파 파브리 어쨌든 그사람이 한국에 남아서 유튜브하는데 요리 졸라 어렵던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보통 유튜브는 좀 쌈마이한 재료로 하는데 아 커트라인 겁나 높음 재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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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아니여 아 뭐 이상한 향신료 나옴 동네 마트에선 팔지도 않는 아 아 죽여준다 아주 밥까지 비빌거냐고? 아니야 안하던데 난 생각보다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던거 안옹 나 혼자 그린라이트였던거요 소중한 고고 여기 하면 어디갔나? 21마리 플러스 어레신 정보고 6인 18마리 보급품 습격 6인 21마리 대발란 작전실 공격 3연속으로 미션하니까 피로도 개워지는데 이걸 어케 9시간씩 하지 음? 그거는요 예상된 결과였다 많이 하다보면 됩니다 알라라크 알라라크 뒤에 숨어오면 드론이 알라라크를 봐도 내가 안걸리나? 잘 모르겠네 아 첫분대가 좀 맘에 안드네 한 4마리 분대 만나대는데 음? 뭘 그런거요 운명 6 처음 할때 새벽 1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1시까지 한 것보다는 낫다구 아 쥔기네 이 정도로 해야되나? 차갑탄이 없어서 마무리 안되는데? 일단 저격각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릴까? 이건 좀 너무 아쉬운데? 멀럭도 오늘이 요리 할배들처럼 나이들고 바베큐 먹방하면 건강도 챙기고 돈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참 멋진 일이죠 상상말도 즐겁군요 흠 으아 좋았어 아 뭐야 들어와버렸네 흠 좋아요 지코바는 잠시 내려놓고 이러면 네 마루 잡고 시작 흠 흠흠흠흠 흠흠흠흠 스코어 버리다니 스코어 왜 버림 잠깐 내려놓는다고 했지 오우 크리티컬 커트 대단한 중거리 기타 예전의 원거리 으로 샷건이 그 저렇게 택나 주는 거야 사기 치지마 흠 흠 엑스컴 샷건은 원래 원거리 금접이 아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중거리. 중거리! 무기.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야. loto 어 폭도 나왔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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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한테 물어봐. 감지 정말로 사귀었어? 이런 건 대답해. 아이 치산한 놈들 봐! 병병색. 병병색 나왔고. 오... 아 이거 다 먹어야 그래도 좀... 기분이가 좋은데. 흠흠... 흠... 너의 군주가 만족한 어무수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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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우야고. 일단 야는 그냥 죽이고. 이제 텍토이드가 더이상 비염중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악랄한 놈이었습니다. 최우선을 없애야되고. 설마 이게 빗나가겠습니까? 여기의 가슴을 증명해라. 내 거울 받아라. 이걸 모아라. 어서. 여기에서 문젠데. 머퍼 죽으면은. 헉. 뻔하지만 효과적이야. 수건이 더이상 비염중입니다. 빗나잠. 구워라. 탈벤스 로케이터가 있다, 트와스탄 스포이더 rein. 트와스탄스 로케이터가 있습니다. 파이어 브랜드, 피규어 정권을 해결해. 파이어 브랜드가 있어야되죠. 먹고 죽으면은 색깔도 고와 이건 욕심이 아니야 앗! 민스크 피통이 많아가지구 버틸 수 있을거지요! 단 1 피어브랜드가 리커브랜드에 위치해! 그 크랩들은 1-5 알았나? 이게 클라쓰다 클라쓰 흐흐흐흐 아 이거 되는 거임 안 되는 거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빛을 버리고 있지 않자 왜 이들어진 빛을 버리고 있지 않자 왜 이들어진 빛을 버리고 있지 않자 왜 이들어진 빛을 버리고 있지 않자 안 되나? 그렇습니다 아이씨 장사님 손님 있냐? 있어 이게 안 되는 거 같은데? 없는 거 같은데? 음? 경기라도 빼자 바늘 수류탄이 어떻게 이가다로! 오오옷! 호오옷! 우오옷! 우오옷! 전투의 영광은 죽인자들의 것인데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민스크 되는 날인 저는 막을끄럽게 되는 날은 못 막을끄럽게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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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자 너는 이제 할일 끝났다 저 먹으러 다녀 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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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억! 오케이 맡겨주십쇼! 나는! 천둥의 실이다! 그래서 결함을 했지 이 수류탄이 바늘 수류탄이면 이게 편해요 템이 있어도 그냥 무지성으로 다 터스러일 수 있다 이 문을 할 수 있을까? 언젠간 성률이 훨씬 다 갈거요 그래 지난번에 문대 전멸을 트위치하면서 끝어 트트트트트트트트 아아 뭐가? 뭐가 문제야 너희도 돈을 벌어야될거 아니야 스트리머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 시청자가 없을때 할게임이 없을때 도내가 없을때 저거 도와줄사람 있냐 이거 우리 너무 무지성으로 왔는데요? 선생님? 흠 도로가 왔다! 오맨 헤헤헤헤 먹으러 왔어요 탱킹이 유도가 될란가? 아까 올포원을 유도하니까 안치던데 이제 2턴 안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저 건물 위에도 있네요 1,2 원래 AI가 방어 낮은 애들 치는데 아까 내가 한번 유도해봤거든? 근데 아이고 부담갖네 봐봐 얘도 이게 지금 같이 측면이었거든? 같이 측면이었는데 안 쏨 올포원을 일단은 저 필드가 많으면 안 쏘나봐 방어가 많은 30이라서 저거 명준이 100% 쏟을텐데 찰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느냐 아니야 이거 100% 아냐 여기서 쟤들 명준 그렇게 높지 않아 내가 장비를 안 써본 줄 알아? 장비를 써봤지? 쟤들 내가 쓰면은 다 명준 낮음 pen う 盃 3 隻 3 1 2 빨리빨리 빨리빨리 킬샷 트리거 때문에 아님 측면 명룡 비슷해도 지명타 맥댐 킬권내로 들어오면 드거우선할텐데 ooooooooo 어후 하나 남았나? 이제 얘는 뛰어야되고 하나 어디있지? 다음 턴에 오는데 이제 다 다음 턴에 아아 여기 숨어있네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언제 패치해줘 안보이는거 이 개같은거 이게 녹색 테두리가 안보여 아아 미리 보이게 해주지 그러면은 이번 미션은 깔끔하게 깔끔하지않고 니들은 먼저 갈아 근데 죽을뻔했어 강습이 죽을뻔했는데 저정도면 다행인거지 이게서 국밥 체력이 좋기남 쎄는 혼자 갑옷 끼고 있는거라서 아아 강철 놈은 나가신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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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펩시 마시고 있어서 피한건가? 이게 바로 펩시의 힘? 놀랍다 분명히 pis zogen 희로그 일축하는 준비를 우어어어어어어 계멋이 게 멋진 벗상이야 바로... 네, 이제 터치겠다. 이번에 비싼게 뭔지 확인 안 하죠? 비싼게 보여 과학자 하나 더 살까? 일단은... 아직 산변도 없지 안 하시네 확인해서 음... 호어 팔굼 짝 특수병은 사냐 안 사냐인데 지금 특수병은 부상이 없어 강습이면은 그냥 무조건 사거든 지금 이강습이 부상이라 샤드우 스태프 샤드우 스태프 샤드우 스태프 원래 강습 원래 부상은 강습만 당해 웬만하면 왜냐면은 닌자는 죽어 닌자는 죽고 강습은 아슬아슬하게 삼 그래서 부상은 강습만 당어 닌자는 대부분 죽어 닌자는 체력이 삼이라서 그냥 맞으면 죽음 오메 뭐야 이거는? 왜 여기로 옴? 감시 1인데? 뭐지? 감시 1에 온다고? 여기서 이렇게 오나? 이거 못가요 이거 이거 3일이면 못가 흠 뭐 정보 써서 무리하게 갈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간다 가면은 흠 너무 어려워 짐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천산저격도 필요없고 개머리판 하나도 있으면 좋은데 개머리판이 없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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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빨리 멀티해야 돼요 흠 흠 미시 지역이 세 곳 정도 있으면은 흠 흠 이제 한 곳은 모집만 돌리고 두 곳에서 미션 뛰다가 이제 그 땅 망하면은 또 그 모집 돌리던 곳에서 미션 뛰고 막 그러면서 어그로로 막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텍토이드 병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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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이 있구요 흠 흠 흠 흠 흠 이제 여기는 해보 프로토카 있어가지고 드론이 별로 안 무서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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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타고 가서 저기로 뛰어가야겠네 엄청 많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 맵은 뭐지? 흠 흠 흠 엄청 멀어 흠 흠 흠 고래 맵이구나 흠 흠 아닌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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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흠 흠 겁나게 멀다 정말로 뒤에 드론이 따라오겠네요 이야 벌써 6턴이야 큰일 났어 너무 멀어 이건 불문율을 깨야겠네 닌자부터 움직여야겠다 개머러 도착하면 3턴 남겠는데? 나스닥 대곰탕 오냐? 제발 제발 대곰탕 반타장만 나자 반타장만 반타장 나면은 도전 나스닥 흥할 수 있어 도착하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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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르떡 로드 티ated 이색 유 이 마-20% 마-20% 되면은 그래도 그래도 만스닥이야? 놀랍다 미쳤나봐 얼마나 오른거야 대체 미쳤나봐 외계인 친구 오면은 백만스닥까지 인디펜스- 인디펜덴스트리 안받냐? 미국이 막아줄건데? 교양이 없는 친구구나 예전에도 그랬고 어? 미국이 막 운석도 막고 외계인도 막고 니는 어려서 모르나 다 했다 연락이 망하면 어차피 세상이 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컷! 자 여길 싸워야겠네요 문제는 오다가 본게 드론 한마리랑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애들이 어디.. 맵이 근데 커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다 맵이 엄청 큼 뭐야 닌자 닌자가 던졌니? 실수할 수도 있지 흠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대수라고 일단 해킹부터 하죠 저 최고급 전투 시뮬레션보다 저한건 한명이 더 비싸 가격으로 가격으로 팔진 않지만 저게 더 가치가 높음 소비 슈렛 삑삐 역시 무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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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확실하구만 무난초 마 마 도준 엘리트다 마 일반 강습비 아니다 권총병이다 아직 권총 없지만 안가게 잘 차렸네 호! 쑤! 얘 아직 유령 없지? 유령이 안다 유령이지 퐁! 터져버렸네 반응 수류탄이 초반에 캐리함 수류탄 데미지 플러스 1은 엄청나게 당하지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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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지? 해프닝일 뿐 퐁!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 이러면 닌자미사에 나가서 먼저 추가애들 때문에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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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hohoiiii 런 언니으니까 졸라줘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는 쓰는 게 맞아요 내가 저런 거를 한동안 실패 한게 아니 쓰는게 맞아 한도더 실패해본게 아님 나는 전문 실패로라고 내가 98%라고 면상에서 인성샷 탄 다음에 빗나간적 있어 그 이후로는 겸손해졌어 겸손이 뭔지 깨달았다 이 말이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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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4마리 남았는데 드론적이 지나쳐왔으니깐 세마리 군대 하나 있을거에요 이러면은 경손실이 나니깐 지원군 한번 딱 잡고 가면은 어 완벽해 뭐야 뒤에 있네 당겨야 한다 빠지는건 각자 알아서 왓더 빠악 니 청각에 자개 말이 좀 심했지 문제가 좀있나 아, 한 명 돌짐 박았는데 이거? 하아, 따씨, 롤 chance 와아아아아아아아우 폭삭 터트려버림 이러면은 올라가서 제압 깔자 여기는 각이 안나오니까 제압 성공 여기서 측면까지 딱 잡아주면 AI상 움직이다 아 닌 바늘이 아니잖아 먼저 풀고 특수가 막타를 먹이고 이러면 다 죽었네 좋았어 탭 먹고 육체방어 오오 육체방어 육체방어 좋지 육체방어 그게 또 비싸 안쓰 안쓰건 팔아도 비싸 저게 그래도 코어랑 비슷하 비슷하지 않나 육체방어가 시뮬레이션인데 행동력 소모 없이 상대방한테 걸면은 그 상대방한테 방어가 올라가요 흠 자 맞다 이 심층한테 끄어 도움받아볼게요. 이거 최대 경험치가 안 채워졌어요. 드론이 하나 남았잖아요. 뒤에 잡는 게 훨씬 많아요. 가자. 일반 미션은 의지 신경 안 써도 돼. 의지 신경 써주는 미션은 대형 미션이지. 이제 지구빵인가? 일반 미션은 의지가 많이 안 깎여. 어차피 천잔이 있어가지고. 보그폰 습격은 복불복임. 그 마지막 지키고 있는 군대가 뭐가 있냐. 그 다음 지키고 있는 군대가 없을 수 있어. 그 다음 지키고 있는 군대가 발생할 수 있어. 그게 이제 빡세가 나면 좀 힘들 수 있어. 자. 이 친구는 이제 원거리 병사기 때문에 강사기로 가고 엑스컴은 어제 시작했습니다. 육체방화는 이겁니다.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마이너스 20조준과 마이너스 50 치명타율이 마이너스 20조준도 좋은데 마이너스 50 치명타율이 좋아. 이러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데미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강섭 같은 애들이 들면 좋아. 혹시 더운 여름날 입맛이 없어서 고민이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드벤트 버거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이 강섭은 강섭이 아니고 근데 강섭이 다 부상이네요. 엑스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번에 바이오키미스트 우리와 함께 함께 우리와 함께 고맙습니다. 이 사진을 세력 3 야 엄청 몰려오나 보다 세력이 3인데 여기 또 있어? 이렇게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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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북국으로 엄청 몰려가나본데? 미친 듯이 몰려오나봐 그래서 서하시회라 빨리 튀어야겠다 여기는 이제 자미꽝을 해주고 약함이네요 13에서 15 이상하게 신부꽝은 개몰려옴 이상함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맵은 저격쓰기에 좀 좋은 맵은 아니네 오늘은 어제보다 뭔가 프레임 랩이 덜한데 게임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가 11시 반이네 포탑이다 야 이거 포탑 정리하려면 2박 3일 걸리는데 이거 큰일 났다 철갑탄이 없는데 개왕권 10배 간다아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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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품에 개왕권 10배 5 5 바이퍼 어? 스톤 랜서 스톤 랜서 공짜로 랜서 시체가 두개 있어야 되거든 하나는 째는데 하나는 무기 이게 원래 랜서 시체가 하나가 있어도 되는거는 도끼인데 지금 도끼가 없어 이게 지금 규칙 준수 플레이 때문에 도끼가 없어 랜서 시체가 엄청 대박은 아니야 뭐지 방금 무슨 로봇 소리 난거 같은데 아닌가 잘못 들은건가 도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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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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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촌수요? 뭐 없어요 도끼 안 쓰는게 아니라요 잠깐 찍혀 봐 제가 통합팩을 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쉐네 고속 못 가고 어 미안합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다녀오는 뎜에 커피도 혼동 아하 하하 어 어 내가 돌아왔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수정실에서 동물 사는 동안 나 스태프는 모르고 싶습니다 제발... 한번만... 한번만 타게 해주세요 제발... 아... 어... 어... 아 좋았어... 아... 규칙 준수 얼마 없음 같은 라인에 펑 못짓기 그리고 통합 그거 키기 권총병 하나 키우기 그게 끝이 별거 없죠? 그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런거에서 빙결 수류탄이 있으면 날먹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게 없다고요 으으으으으응 아.. 애매하다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문제는 들어가면 이제 저 포탑 애드범이라서 저 포탑이랑은 싸우기 싫거든 로켓은 좀 아깝긴 한데 얘들이 어디까지 들어올 줄 알고 허망 스타트를 누리고 안녕하세요 친구들 기다려주세요 이제야 이쪽을 보는구나 어이씨 여기 있으면 외롭지만 그래도 괜찮아 지금은 너랑 같이 있으니까 아이씨 개무선데 이제야 이쪽을 보는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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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망 스타트는 되겠다 되겠다? 안되겠다? 되겠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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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맞춰볼까요 쩐 으핳핰핳핳핳핰 핽 waż핳핳핳iew 으앙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 bubbles 아 망했다 이거 저 뒤에 4마리 아 뒤에 4마리 갔네? 아 이거 포탈이 문젠데 어디갔지 애들은? 일단 포탑을 한 번 친구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정지라도 빨리 해! 빨리 도와줘요! 심바 같이 기도하자 꼴룩신이시여 집에 가자 갑시다 꼴룩신! 아아! 꼴룩신 강해! 꼴룩꼴룩 아하, 심바에서 군 심바 옆에 내려있다 흠 저게, 저격이 보이나 이게? 오케, 하나 보이네 잠깐만 저것도 있네? 뭐야! 한방 커트 스고이 되쓰네 스고이 되쓰네 이거 처리를 해야되는데 오이 요 전격으로 계속 시 daí 쏘고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 못둬 하, 큰줄 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어어아아 왓, 더 미쳤다 미쳤다아아 캬 등장 흠흠흠흠흠흠 으흐흫흫 흐흫흐흫 흐흫 흫흫 흐흫 아aan 개짜논구만 흅 흫흫흫흫 흫흫흫흫 아... 정말 멋진 대사였어요 아... 뭐야 니들 왜 포털 안 때려! 저 배신자잖아! 이런... 어리석은 놈들... 저 배신자를 어서 쳐라 크... 못다겠어!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네 아... 아 포탑 개 잘 쏴! 이딴 걸 내가 맞아야 돼? 포탑 포탑 몇 턴 남았냐 이거 삼턴?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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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단단... 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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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애매하네? 넌 뭔데? 때가 왔나? 살려주시옵소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왜 제사가 많아 재간년 이거 모든 행동이 꽉 채울 수 없는데 진짜로 신바 템 먹을 여유가 없어 적군은 허용하면 안돼 맞습니다 신파야 야아 이거 뭐야 이거 이 고양이 아니! 이럴수가 이러면 큰일 났는데 친구들에게 축복을 저 포탑이 우리를 때리는데 포탑한테 시야가 되는 친구들은 이럴수 바로 그거야 이럴수 파이어 브랜드 이백 리퀘스트 컨벅 조금만 이거 지금 오면은 존대가지고 오우 아 감사합니다 취업 축하합니다 아이씨 탈걸 아이씨 дост far 조금 전 와.. 접근하지 못한다 방패? 어 필요없어 뭔가 나약한 사람 돼야 되는거야 오메ㅇ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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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나를... 낭독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네 이거이거 죽여버려야겠군 아예 쓸데없구나 준비해 아따 조금씩 접근하네 이러면은 참을 수가 없잖아 어이 심바야 이게 뭐야 이 고양이 잠시만요 심바 그냥 내 무릎에서 계속 왔다갔다거리고 있어 심바 지금 아빠 바빠 아 이거 되게 애외하네 저 터렛 때문에 네 점화 완료 점점 가까이 오고왔다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살려주셔서 계속 해야됩니다 아 끝없이 끝없이 시도해야돼 리리아 난 무적이다 난 다 피한다 난 다 피한다 십이레드츠K님 십팔개구도 감사합니다 오메 저게 보여? 어? 아 게임이 약간 병림픽 되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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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놈 쳐내야되는데? 아 저놈 쳐내야되는데? 아 아따 씨 죽어라 좀 죽어라 좀 죽어라 좀 rap 아 가 Doll 봐가지고 이쁘게 가비까지 신발 양전히 무릎에 있어 가벼워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안 돼!!! 컨텐츠 못때리게 하는거 너무 시-사치사하다 피 너바들었다 저 장교만 자르면 되는데 터렛이 안보여 그리고 오케이 기회가 왔다 터렛이 신발 일어나 일할 시간이야 터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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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걸룩의 신이시으 왜케 힘이 없어 너 빨리 기도해 터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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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 통하잖아어이이! 비 맨 강하다 빨리빨리 자 이제 못도망가게 맞고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살려주십시오 아니 왜 달라 씨발 왜 두개야 이게 괜찮아 포탑 미리 차놔야겠지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이 정신 정성스럽게 만들었어 세상 정성스럽네 아 치였다 치면 안되지 뭐야 이게 안돼? 죽여버렸네 죽여버렸네 너 좀 맞았다 많이 맞았다 일곱마리 지금 이게 포탑 두개 포함된거지 그건 뭐 많이 남았네 쫓아가서 찾자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저건 뭐 어디서 나온거야 왜 한명왔어? 튀었네 이러면 또 일름보 열차 출발했는데 승관빈 은내린 전소를 우리는 간사 듣내린 전소를 이것은 금일 때마다 뭐가 좋아 하나 줄어내면 포리틱 할인 나는 полит적인 아리나 준비됐다. 응, 알았다. 판을 어디서 버리는거지? 젊은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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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됐다 너무 위험하다 와...이게 촉수 안맞네 와... 진짜 촉수 끝날뻔했다 게임 너무 위험한데 이거?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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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일단 한턴 버티고 위치를 다시 잡아야겠네요 흠 닌자나 수제 나올까? 마장이 부분을 하면 trial 이런보 열차 출발한거 까지 하면은 끝이거든? 슈퍼빨스런!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 좋았어. 다음 맞출 수 있어. 다음 장복은 살려주실수 패야야. 맞출 수 있어. 가능성이 있다. 오케잇. 오케잇. 오오맨! 네 개무서워 오오오 5% 쏘는거 봐 우와! 우와! 우아하핳하핳하핳 무스만 암세연증이 꼬들갑 떨지 마라 미! 왜! 가슴형 위치 보소 고우가 폐어트리고 가슴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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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드디어 맞췄다 이 비닐오 그 끝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어렵다 어려워 한번 맞추지야 이렇게 어렵습니다 마지막 군대가 제일 어려운데 이제 일룸버가 오니까 장막 너머에 어둠이 난 뭐 이렇게 대사가 맞지 나도 몰라요 뭔데 말을 저렇게 많이 했는지 심바야 은심 풀린 닌자가 정찰을 해보고 주둔군 경계로 한번 쏘고 싶은데 맵이 계속 커요 생각보다 랜서 두 마리? 드론 시작까지? 와우 가 가자 심바 가 가서 해킹해 디귀미니 오올 심바 심바 다하네 다 성공하는데 다 성공하는데 좋았어 지구는 심바가 지킨다 도망치고 도망치고 가 도망치고 가 도망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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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다 밀나갔어? 도망치고 도망친다 무너진 도망치는 야,뭐야! 아,성강 넘어주면 닌잔 죽었어 졸부상 오지네 로켓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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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로 떴나보네 랜서 두개의 드론 시체면은 드론 시체면은 이제 맥 나오지 않음? 우리는 이 세대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일지 우리는 이 시대에게 감상받는 것일지 오늘의 승리는 역사적인 역사적입니다 작은 폭발의 질병에 있는 것일지 작은 폭발의 질환은 로켓농쳐! 연가 환경에 기분이 좋은 바바저씨의 모습입니다 겨냥, 체인샷, 치명상 엇? 영끌까지 해야 치명상 배울까말까하게 하겠는데? 어...뭐...사격 28일 걸렸는데? 레이팡 바이퍼 시체 2개, 포어 2개, 크리스탈 합금, 보급품, 병사 시체, 스턴랜서, 오케이 달달해? 드론이 없네, 근데 그리고 세력이 오르는 거를 일단 한 번, 한 스텝 막았는데 멀티를 해야겠네요, 지금 도망가야겠다 9일 9일 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레이저를 다 보급해야 뭐하 35개월 기념 35 지구 기원합니다 1 그 1 3 8 2 3 2 3 3 불척 기돌 저 강민 아따 부상 많이 쌓였네 지금 닌자가 부족하거든요 닌자 하나 다시 해야겠네요 이게 닌자가 부상당해가지구 닌자 하나 둘 셋 수탐세계 대개지지 철갑탄 이제 저격들한테 철갑탄을 줘서 드론 억제력을 높이고 아 좋아 가보자고 뭐야 뭐야 헌터가 그냥 나왔네 그냥 가로 또 헌터야? 야 뭐야 여기 또 새로 3이야 여기 또 왜 또 감시 3인데 여긴 또 아니 왜 주변에 다 망했어 이러면 이제 보급 정보 모집 이렇게 둘둘둘 돌려놓고 북구에 가야지 북구에다가 어그로 왕창 끌고 기관총병 기관총병 다시 한 번 Googles 빨리빨리 가로 굿 또 아 이 경차 너무 없다 큰일다 호랑이가 돌려오기 위해 늦게 피했는데 피한 곳이 호랑이. 우리는 꽃인가요? 멀리요. 당신이 선택한 꽃점이다. 이 악물 못 버텨라. 미션 2개밖에 못 뛰는 것 좀 오반데. 미션 2개밖에 못 뛰는 것 좀 오바인데. 3일. 좋아요. 땅 파기 시작했고. 레이저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다. 24시간 후에 레이저 나오네요. 9시간. 이거는 안되고. 새로 늘어나겠다. 새로 늘어나면 바로 보복 올텐데. 새로 늘어나서 매약 떴네. 이러면 신병 들어간게 악수가 됐는데. 좀더 돌려볼까. 레이저 권총. 이제... 이제부터 전투... 이제부터 테크트리가 갈리는데. 어... 여기서... 스턴랜서 쪽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거 영감 영향 없지 않아? 네? 롱어는 영감 효과가 없을걸요? 그냥 영감 뜨기만 하고 뭐 속도가 안 줄음. 폰인 폰. 날짜 줄여져요? 롱어도? 롱어는 안 줄여줄텐데? 일단은 랜서 시체부터 하는게 나을 것 같애. 그래야... 그... 닌자 케리 분데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 탐플로드 닌자들은... 우리의 headlines로이 더 높은 점을 낳을 수 있음. 검맨더. 진짜로 알아보고, 내가 앤빈 함브릭 인데 서스는 무엇인가 도법이 될 것일까요? 앤빈 스톤 랜서는 앤빈 스톤 랜서는 사실 생명을 깨야 할 수 있음을 개설 수 있음을 정상적으로 사bad한 공원에 앞둔 아 영감 찔러줘? 이틀 찔러줘? 찔러주네? 뭐 안 찔러준다고 하더니 찔러주나봅니다 모르겠어 심바 뭐하고 있어 이놈 뭐야 아 겁나 멀어 클났다 아니 해킹 미션이 뭐 이렇게 멀어 아니 진짜 오반데 이거는? 오늘 단지 열어왔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야겠는데 나의 결정은 절킬정이다 몰아치자 몰아치자 겁나 멀어 어떻게 이쪽까지만 확보하면 보일 듯? 아닌가? 이것도 막고 있나? 일신을 바치려 한 사람은 돈을 단계하러 왔다. 아우, 뻔하지만 효과적이야. 토요일은 밤이 좋아. 더 오르니까. 아, 딱 겁나게 멀구만. 이거 걸리든 말든 상관없이 뛰어야 됨. 이거는 엄폐가 없는 미션이라 생각하고. 자명이 없는, 없는 미션이야. 철갑탄이 있기 때문에. 겁나 신나 부럽구만. 이게 지금 있다는 거는 뭐다? 내 느낌상? 이 안에 저기 있어. 저게 그냥 안 보일 리가 없다. 아니네. 아뇨고요. 저게 그냥 안 보일 리가 없다. 내가 곧 도착하니, 겸허히 준비하고 있어라. 갔다, 씨. 다음 턴에 던지면 되겠다. 찹쾌씽, 찹쾌씽. 쯧쯧쯧쯧쯧쯧쯧. 아니면, 도전인가? 흥, 설레. 건철 누놈은 나가신다. 모래조스 위에, 그런 용기가 있을 리 있나? 아, 이거는 잘 알 수가 있어. 역시 있구만. 난 틀린 줄 알았어. 룰로는 맞췄네 훅! 싹! 어? 싹! 슬롯션 뭔지 나도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꽤나 멋졌어. 자, 여기서 해킹하면은... 뭔가 막고 있네. 일단은 던져놉시다. 국민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 똥이야 처먹어! 아, 명중이 진짜... 캠플러 명중 성장 안되냐 이거? 영원히 59야? 이거는 왜 여기는 반넘이고 여긴 와넘이냐? 신기하네. 여기 지금... 아, 여기에 특수명이 없구나. 왜 특수명이 특수명이 없지? 이거는... 실수했네? 눈물처럼... 화재 나오지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르가 왔다! 음... 여기는 걸릴 것 같고? 조용히 안 한 말이야! 조용히 해! 어! 아, 배이폿도 있어. 약 1, 5. 침이 뜨거워. 그 대단이 기다려지 않는다. 그 대단이 안 기다려있지. 볼에 안전하자! 시간을 떠나야 돼. 까다롭다. 뭐야? 아 딴 놈 보고 왔구나 안녕하세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데? 한 놈은 평 한 놈은 플라잇 애들 났는데 아까 사제 군대라서 뭐고 엄청 날 죽이거나 하지 않았어 얘들은 좀 귀찮을 뿐인 너무 먼데 다른 애들이 보여줘 좀만 더 보여주지 이거 이미 터트린다 오 그러면 제발 닭 알 Das 넉넉 펜 특수경이 없어가지고 좀 골아프구만 정지 아 제발 착탄병 정지인가? 정지 아 MY 정지 아 정지 아 정지 아 꿀! 아... 애매해졌네 이러면은 남은 카드가 없는데? 난 오로지 조국을 위해서 내 일신을 바치기로 한 사람이예요. 국민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야지. 동일한 처방하는 새끼들아! 이게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좋았어. 이러면 패킹합니다. 베네스 1.5. 이것은 벤저들입니다. 우리는 타겟 패키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한 결과로 보여줍니다. 신방 없다. 무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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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22. 무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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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e. odes을 아어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ㅇㅁㅇ ㅇㅇㅇ 좋았어 쟤는 다음 턴에 쇼티를 박아주면은 한 칸은 경계 안걸려요 순식간에 끝내자 어 뭐야 빨리빨리 이렇게 많은거 처음 보는데 뭐야 이거 비둘기 아니라 갈매기인가? 갈매기 눈 개무서우 새우깡 안주면 죽여버릴거같아 생긴 개무속네 개무속네 아 아 구분이 났다 엉망사격이지 아 탄이 없네 애가 해가 자 으음 Hawai 퇴 repairs 으음 그렇죠 방 nut 이 사제를 내가 경계로 못 죽여 안 돼! 아! 저 원폴 무슬모야 안 때려줘 아 닌자 2부상 앨반데 이거? 닌자 2부상 앨반데 이거 너무 심한데? 아 닌자 2부상 앨반데 이거 너무 심한데? 저 원폴을 어그로 안 끌어 애들이 무시하고 다 딴 거 치면 아 닌자 2부상 앨반데? 별로 같아 누가 나한테 물어봐? 닌자 정말 시비여? 그럼 난 대답하니! 나는 천둥의 시리다! 그래서 벼락을 내지! 부상이 너무 쌓여 지금 부상이 한 군데 쌓였네요 부상만 아니었어도 밑단 하나 더 가는 그 정도까지 쌓여버렸어 부상 너무 많아 병동이 돼버렸어 병동 상총룰로 화끈하게 죽였어야 됐나? 상총룰 그럼 갑시다 하으.. 골치 아프구만 미션을 완벽하네 4제 지탱은 오버킬을 많이 할수록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타를 세게 쳐야돼 지탱, 기둥 기둥도 괜찮은데? 집중도 소모하지 않고 행동도 소모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조준이 지금 너무 필요해가지고 원래 가촌전 별론데 이게 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칼질을 못해 템플로는 지금 개편된게 칼질 안할 수가 없어 이게 칼질 안하면 파이팅 프로도 못해 이거 채널로 해야되는데 이거는 막 죽여서 일정 확률이라서 가촌전 갑시다 33일이네 아, 조졌다 이거 조잡붓다 딱 5명 부상병 등이네 닌자가 2명 치명적인 부상인게 좀 접촉 비용 감소 포스 레벨 4부터 맥이 나오던데 여기 이제 세력이지 여기 이제 세력이지 아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가고 있네요 이쪽으로 다 가고 있어 일단 해방을 이쪽을 해야 되거든요 어 지금 서아시아 해방하는게 최고 좋은 예를 면 해방 하면은 라디오 타워를 지을 수 있는데 라디오 타워를 공짜로 얻어야 여기 두 곳을 내가 점령할 수 있다 4일 저항군 인원 구하기 아 저항군 인원 구하기 괜찮은데 4일 22시간 4일이 좀 갈리네 다른 좋은 미션이 뜰꺼에요 응사 의강무도 리퍼 찾기 10일 보급품 돈이 엄청나게 필요할 타이밍인데 휴 영끌 해가지고 기술병 하나 파면 자 영끌해서 이제 전리품 수집가를 사야된다 이걸 사야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가장 문제는 지금 닌자가 상병 병장 찍고 바로 잠겨 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닌자가 너무 망했는데? 도와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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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단체 해야되는데 기밀작전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요 성능시험단체 해야되네 여기 성능시험단체 해야되네 접촉비용 감소 좋아요 도링 도링 좋아 콜라를 한장 가져겠습니다 신가 안쪽으로 흐흐흐 좋아 좋아요 저어? 아았다! I sure hope so. 그리고 이번 지구의 문제점은 닌자가 부상이 심해서 매서운 시련 장교가 나오기가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장교를 일단 다른애로 해야되나 닌자 말고 다른애로 지금 추위를 보면은 다른 병장을 다른 먼저 찍을놈이 병장 먼저 찍으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무지성으로 넣어버릴꺼야 일단 매서운 시련 스노블이 초중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걸 신속히 차지해야돼 가자 초중 프라임 프라임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유사 프라임 반응이기 때문에 지배자보다는 좀 덜하지 완전 프라임 반응은 아님 프라임 반응은 원래 지배자는 이게 내가 때리면은 막 날 때리잖아 근데 때리진 않아 저거 내가 때렸때가 때렸때가 죽지 않아 어새씨는 때려? 근데 어새씨는 아직 개편된거 못봤어요 어디 한번 가볼까 고삐풀린 망아지 나가신다 언제든요 대장 좋아요 시작해볼까요 스페어 스페어 화냐 상병 아아 내가 150원을 투자했는데 왜 첫번째 루틴이 하나만 나오는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쌍라두가 나와야 되는데 뭐야 방금 내가 뭘 본거지? 뭐지? 아니 얘들 왜 경계하고 있음? 개 어이없네 이런건 또 처음보는데 아니 아니 비명이 걸려도 저 경계는 안하는데? 이런건 처음에 아예 뭐지 저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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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 지금 알았어요 저런 다크 이벤트는 없어 경계하면서 돌아다니는 다크 이벤트는 없어 경계하면서 돌아다니는 다크 이벤트는 없어 뭐지? 뭐지? 뭔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번 게임 힘 좀 끌어올렸어 다 보자 네 해킹 이득이 날아갔어 어질어질하구만 간다고 가 뭐지? 뭐야 경계상태로 돌아다녀 이 씨버라 신기술 뭐야 개 어이없네 상상도 못한 신기술인데? 죽이는구만 이거 죽인다 죽을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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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상태로 죽여 쓰러지는걸 음 얘는 뛰면 한턴을 갈수있고 방사를 어떻게냐가 문제고 흠 판이 모자라서 광합제앱이 안되네 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간다구 이제 닌자는 진짜 조심스럽게 날아야돼 닌자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누웠어 인나! 좋았어! 흠 흠 니 총원 엠마리야 니 이름이 새겨져있어 상역돌필 완료 컷 조아~~ ㅋㅋㅋㅋ 아기런 놈들이야 g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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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차리지만 깔끔하게 주였다 다 한 더 넌 대부분 들어갈 수 있군요 아직 적이 남았기 때문에 좋아 이러면은 사장님 먹고 갈까? 이쪽이 아닌가? 이쪽이 아닌가? 갑시다 애들 잘못 갔어 옆동호가다 아직까진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맥이 나올 때가 위기인데 이제 레이저 보급을 챙기고 미션을 보내야겠어 이제 레이저 단 돌격병이 캐리를 하는 걸로 돌격병단 레이저는 아니야 돌격병단 전작이지 레이저는 그 정도 활용은 아니야 모든 세상이 죽을 때까지 레이저까지는 레이저 단 돌격병 레이저는 아직도 죽을 때가 아직도 죽을 때가 아직도 죽을 때가 계속 죽을 때가 계속 죽을 때가 오 딸랑 하나 오 뭐야 괜찮은 놈이 왔잖아 철저한 감시 은퇴 생존이지 강인 표정 위기모면 뭐야 뭐야 나의 시스템을 다 정리해뿐 아는 그녀의 시스템을 어떻게 결정받았는지 우리의 시스템을 어떻게 결정할 수 없지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수술을 깔아야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녀의 주행을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고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주행을 비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녀의 상체를 얻게 된다 이 시스템을 이 여전히 지켜내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린 그녀의 지켜내야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가 무슨 논리 하지 않을까 개점 이게 일단은 기관은 철저한 감시만 있어도 이 발이 약간 느린게 약점이 좀 극복이 됨 이게 돌격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일반 미션에서 기관이 원래 일반 미션에서 기관이 못가는게 좀 다 느려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16에 마늘 3에도 13입니다 이 친구는 뭘로 가야되나 Do you can you camp? 아케나? 아케나랑 감성이 없어 어 뭐야 답은 감성이지 아 최다 여기선 극중 이름을 해군요 극중 이름으로 크으으 이거지 이게 바로 감성이지 김두환은 닌자고 보전 성광탄 오 성광탄 오 뭐야 개쩐다 얘 미쳤어 아니 진짜 AWC가 미쳤음 이렇게 깔끔하게 뜨는거 거의 본적이 없는데 성광탄 애호가의 신속 배침 그리고 탄력 퀴도 안맞음 전광속화까지 미쳤다 미쳐버렸음 그냥 원사찍는 상상만해도 너무 즐거워 내 인물은 이제 널 죽이는 것이다 어벤져 플로딩 뉴 코어스 날 쏘고 가라 어 소재 지금 급하죠 이스트에이저 음 음 음 음 음 이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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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이저 서총 이거 발각 시작이지 여기에 좀 짬지가 가라 닌자가 기돌 척 저 척 특기 닌 강 특강기 이 병장 징급이 아 아 척탄이 경호체 엄청 잘 먹는다 이렇게 하니까 척탄이 거의 최고참인데 60 70인데 척탄들이 초 하드캐리로 해야겠어 그리고 이런 미션의 기관 하나 얘 상병까지 찍어두고 일단은 이제는 스탠벌 2111 여기에 철갑 끼면은 레이저 철갑이면은 이제 쓸만합니다 또하니 긴급생명 지원 또하니 긴급생명 죽지 말자 자 죽지 말자 기관 죽지 말자 기관 자 이정도 보내고 가이레인저 디플로이드 스쿼트 그린트 디플로이드 관심 끌기 여기에 감시 끌기 해소 괜찮아 왜냐면은 이미 감시가 존나 높거든 나쁘진 않아 여기 이미 아니 북극은 관리가 안 돼 감시가 여기 세력 한 5 6 7 8 까지는 그냥 쭉쭉쭉쭉쭉 오를거임 미친데 졸을거야 차라리 어그로는 더 끌어도 되지 그리고 저 미션은 세명만 가도 되거든 세명만 가서 미션 경험치만 쏙 발라먹어도 나쁘지 않음 여기 게다가 큰 지도니까 셋 경험치를 셋 까지 풀러 먹거든요 여기에 저격으로 암살하고 빠져야지 저격이랑 저격이랑 신병 저격 아 따다다다할 국밥들이거든 진짜 체력 높고 기둥 살짝 딸리는데 조주는 그냥 무난한 국밥들 기술 vou 저격schaft이 딜이 살짝 못할 수 있는데 기술 닌자는 여기 갈 사람이 없어. 닌자가 부상이라 어차피 극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온다고 지금 여기 순식간에 이제 보복 올꺼임 순식간에 보복이 오기 때문에 음... 좀 버티기 좋은 친구가 있는 게 좋을 듯한 같은데 코팡맨 있자 버티기 좋은 걸로 템플은 하나밖에 없는데 신속 실현 중이시다 관심 끌기 왜 이따 미션 안 나오믄 어벤져 플로딩 뉴 코어스 스트리지크 리소스 로케이드 73 버그품 좋아 어마어마하구만 여기 또 세력 3 됐다 이게 뭔 뜻이냐 여기에 세력이 3 된 다음에 이게 또 여기로 갈꺼임 계속 이리로 오는거임 여기 세력 한 지금 보면은 하나 오고 있고 오오오까진 순식간에 찍겠다 미친듯이 몰려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신부극을 버리고 이제 옆으로 도망가자 빨라 이런거만 해주고 중계기판이미지 세팅 코어스 포 섹터 1, 디 아크틱 벌린 근데 이거는 하다가 100% 빠질 것 같은데 벌린 벌린 기강 특 thing 빠질 2 2 what 철갑탄 보급을 시작하고 일단 일단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막을 수 있으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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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입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초준 오고 상대 이제 맥이랑 뮤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 시작도 안했어. 아크블랜 폭풍의 컨트렛 아크블랜 폭풍의 컨트렛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된 경험으로 시작된다. 저는 여러가지 넓은 활용품의 비용이 등장하는것이 있습니다. 수고하실 수 있으므로 연출이 완료되어 아크블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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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바로 갔다옵자 아 진짜 좀만 한 한 3-4일만 느끼어오지 개같은거 모두가 돌아다니라 집에 가야해 이거 헌터 나와요 헌터 어허어헣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돌격 특수 강수비 런앤건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때리면은 어떻게 될거에요 저격이 없는게 좀 아쉽네요 레이저 많이 버프된거에요 레이저 안쓰던 이유가 있었어요 레이저 너무 비싸가지구 안썼어 제작진이 그 레이저를 그냥 넘기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막음 자 훈타보러 갑시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정화자 나오면은 이제 뮤턴이랑 맥도 나온다는거죠 저격이 너무 불쌍해 저격이 없으니 탱크를 부수할 필요가 없으니 저격이 없으니 탱크를 부수할 필요가 없으니 저격이 없으니 이 탱크를 부수할 필요가 없으니 걸치아프네 자k 좀 더 Savior 아 여기 애들 레벨이 높냐 여기 왜이렇게 아니구나 전장군이구나 레벨이 높음 잘한다 레벨 고 레벨이 두명 있네요 사격세시 아 이제 차량 6이니까 니가 좀 앞에 나가라 단부터 정리합시다 단부터 정리합시다 옆자리 그냥 함 정리하기도 쉬운일이 아냐 1셈 남았네 아 또 아이템 아깝게 저렇게 남았네 히히 퍼럴 막타사격 막타사격 나스닥이 개박살난다고? 오 마이너스 10%야? 마이너스 10%는 돼야지 마이너스 10%는 돼야 이제 아 아 드디어 뭘것이 왔군 이러면서 어 헌터랑 싸우기 나쁘지 않네 여기에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몰아낸다면 여기 있네요 이 분대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강습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오우 네 마리 여기 몇 마리? 네 마리? 그러면은 거의 끝났네 제군들 목표물을 찾아라 제군들 목표물을 찾아라 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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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소리야? 두사 두사? 가자! 볼 플레이트 앗 박탈 알았다 이제 정리될 네네 하나 저거 멀리 모여를 가을 셀 셀쇼크다 셀쇼크 셀쇼크 셀쇼크면 좋아 셀쇼크 아주 좋은 약자 그는 왕자들이 선택한 것이고 우리 상황이 쉽지 않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빨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트육크가 포팜을 세트육크는 적용 안 된다면 적도가 있다고? 센스 효과 적용 안되면 버그면 좀 심연적인거 아니? 이게 약점인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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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다행이다 이게 나그랑 근데 이게 지금 훈터 너무 까다로운 위치였는데? 울틴맨인데 여기? 울틴이 비쌍하게 굳히고 등장하기 전에 전투에다가 남기지 않습니다. 슬픈 숙주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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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왜이브 핰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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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쒈 아따씨 화면이 흔들흔들거려가지고 안되잖아 아니야 한순간 놓치면 자 저 최호방친구는 짠 저 친구는 어떻게 하지? 아 옆으로 쏘는.. 옆으로 쏘니까 안맞지? 이 맞을리가 있나 옆으로 쏘는데 깰임마 드디어 조용해졌구나 일단 헌터한테 측면 주면 안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덤벤이 한번 보여주십쇼 너넨건 수류탄 해야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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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일단 얘부터 어디로 가겠지 뭐야 너 사람이 아니었어 저거 안 해 안 해 저거 안 해 프라그 아 탄이 없어 헌터가 여기로 올라오면은 우리 애들이 너무 위험한데 이거는 넣는건 수류탄이라 해봐야겠네요 다하려나 이게? 오! 취재했다 아 사람 죽였다 쟤가 문제인데 흥겹 오오옹 뿜 일단 이 친구는 죽으면 안되거든? 이 친구는 템이랑 먹자 이 친구는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저항군이야 저항군이 레벨이 업하면은 그.. 아이 왜 하나만 들어와 자꾸 일하는 효율이 좀 많이 타나서 아 주유소 올라가네 성공? 자 이것봐 날 여기서 내보내주면 자넬 명예특공대원으로 임명하겠어 어때? 잘 생각해 보라며 잠시만 으아아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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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으윽 깔끔하구만 너무 깔끔해 뭐야 야 이거 왜 경보가 안뜬? 헌터 이건 안뜨나? 확실한 결과 안보이는줄 알았는데? 아니 게임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해야지 튜토리얼이라고 해요 지금까지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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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이제 막 맥, 뮤톤 이런게 나와야 이제 싸움 시작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멀렉 너무 고였는데 모든 행동을 옥상에서 진행하면 안되냐? 목청장은 무너지는 것 같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스플렌딘! 템? 2탄 남았네. 일단 여기 내려오기 해야 되는데 좀. 시작하자. 어디로 갈까요? 판을 어디서 버리는 거지? 잠시만요. 공격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더 좋은 것 같나요? 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공격이 안 된 것 같아요. 너 정말 저거 특별한 것 같아요, 가사님들. 아 아 아 드디어 두개 나왔다 아따 힘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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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 지붕에서 안떨어지니? 꽤 까다롭네 이거 아 지붕에 안떨어져 이거는 뭐야 이거 말이 되냐 저게? 아 이러면 진짜 개골치 아픈데? 이 측면도 안잡힘 아 딱 볼 때리네 이거 인내하며 칼라를 갈리로 여전히 아예 시작했을 때 아예 시작했을 때 시작했을 때 지속력을 맞추는 건 아예 시작했을 때 이 측면에 안잡을 수 있는 아예 시작했을 때 아 이 새끼 얘 생존 본능이지 이거 아 겁나 골치 아프네 이거 애매하게 돼가지고 이제 위에 전부하고 있음 움직인다 뭐야 아이씨 아이씨 와아 아아 아이씨 저 때 다 치욘곤 온다 마포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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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그나마 쇼티각은 나왔는데 출동합니다, 대장. 아, 이게 탈또어. 왜 어떡해. 뜬네, 이거. 아, 이거 완전 너무 멀리갔다. 이쪽으로 할 줄 몰랐는데. 이걸 이렇게 가네. 아, 쒸... 이거 지원고는 지원고는 어디로 올지 모르는데 메디킷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일단 저걸 업고 일로 보내야겠는데 살아있으면 된거야 살아있으면 그걸로 된거야 살아있으면 된거래 아니 지금까지 내가 말한거 다 저장했느냐고 물론이지 장군다리 아 엄청나군요 라이트 아프리티브 커버링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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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냐고 하지 말라고 bacterous 쁘댓다 아 어디 간 거야 진짜 헌터 개같애 진짜로 오우 아 진짜 저거 존나 오버야 아 기동력이 너무 좋아 따라갈 수 없어 아기피읏 어떻게 안주랑 술 다 먹으니깐 딱 뒷꿀쯤 지금방 나오네 아는 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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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조사는 개 심하게 당하겠네. 아, 조졌다. 아, 저 미치새끼 진짜. 좋은 시체다. 뭔 놈의 좋은 시체야. 폭죽이 건차! 이게 안 들면 납치 당해가지고 들어야 돼. 계속 들고 싸워야 돼. 아, 이 닌자까지 부상 당하면 미션 뛸 닌자가 없는데. 하나는 제물을 받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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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것도 늦게 만났다. 하나는 결정해, 그의 주ZA. 하나, 희망만gers. 여기 있었지? 빨리 죽여야되는데? 와... 쒜댓다 이거 좀만 더 맞추면 되는데 이거 두탄 남았나? 또따짐 다행이다 소지 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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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헌터는 너무 거리를 멀리 벌려가지고 잡기가 너무 힘들어 딱 이 새끼 만난 데까지가 튜토리얼임 이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 새끼들이 초든한테 크리 면역같은거 다 줘가지고 애들이 졸라 안죽어 깡질로 죽여야돼 너를 단죄하러 왔다 미안하다 띄울 수 없었다 빨리 빨리 띄울 수 없었다 이곳이나 클리닉들은 터지면 디바도 날아가겠는데 불길한 예감은 항상 적중하던데 끌어버려 하늘에서 차 하이 렉! 그래, 소매가 무승한 사이도 뉘어로는 아니에요. 특히 소, 좀비, 별 이상은 것들보다 두 팀이 됐을 땐 말이지. 우릴 실시 지어야겠다. 내가 지금 걸쳐야겠다. 근데 내가 아기서 잘 알고 있는지 나중에 다시 예측할 때 주에게 당겨야겠다. 다음 시간에 스타디스는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호스토들이 떨어졌고 지역은 확정되었습니다. 스타디스는 확정되었습니다. 미션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그 정신을 다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작업입니다. 우리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엑스콘은 그들의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들의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들의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 이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상병들 지금 개빡세게 일해야 합니다. 아, 이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 자, 화자 Pulido 갔다 올게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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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로 감사합니다 어 여기 세력 1 됐네 여기 세력 3 다음? 흠 흠 네로야 네로가아 도망갔다아 어어 걸레짝이 돼버렸네 우리의 새로운 역사는 그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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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짝이 돼버렸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저 가야지 이거 아 이거 이거 가ivi 둘 셋 셋 비강 척 비강 아 이게 돌격병도 부상당해가지고 이씨부럴 딱 레이저 보기 딱 들려주니까 바로 부상당하네 일단 강습 잠지들을 빨리빨리 올려줘야겠지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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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테의 깡비를 믿어? 장비가 지금 너무 허접해 과학자 아 부상이 아니면 또 과학자가 하는데 6일이 7시간 저격뼈 일단 이거 갔다 봅시다 아아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 아 아아 건물 안에 있는 맵이네 сам 이러면 저격가기 안 나올 텐데 뜨거운 시이이작 하자마자 드러나갔네 시이작 하자마자 드러나갔네 해당 VIP면은 저격이 쉽게 깨주는데 설마 오지마 아 조졌다 이거 시이작 하자마자 아이씨 아아 매펙 오니다이 개같은 놈 아 칸칸 조졌다 이거 이거 저격 잃으면 안되는데 이거 일단은 살아서 도망가는거를 최우선을 해야겠는데 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틀라 쏘 지원색은 지원구도 왜 벌써 노란색이야 정찰맨 먼저 가고 따라가고 정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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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정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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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가 수류탄 한발에 안죽어 체력이 6인가 그럼 체력이 10 내가 웃는 얼굴로, 너 확 핥혀버린다 망했네 아 이거 드론 진짜 오바야 아이씨 나 죽을거야 할 수가 없네 참 이 Wyno 흠 흠 흠 흠 흠 이거 뭐 기저귀 한 4번 일어나야 살 때 기저귀 4번 일어나야 누구들에게 걸 수도 있을까? 했으면 좋겠다 ette 려아! 기적은 없다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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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었어! Avenger, all XCOM operatives are dead or MIA. I'm returning to base. 흐름... gene therapy clinic is swell with new arrival as advent peacekeepers struck another crippling blow against insurgent forces today. The speaker is confident that ad... I have to work harder. Consider new research. We can't let this happen again. We can't let this happen. We're a new recruits for resistance to the resistance HQ. We've got to check for new recruits. What? It's amazing. Are you doing? I need to stop the fire. The fire is in the air. The fire is one thing. Well, their advanced technology... They are definitely going to drop on us.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벤페트는 우리가 절대 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기술과 전문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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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을 극복을 전문가들은 전문가들과 전문가들과 전문가들은 어거즈로우드 미션으로 계속 가야돼, 어쩔도 없이 미션을 못 가면은 어차피 자격 없어가지고 저격은 한 명만 있어도 어떻게든 되거든? 나중에 신병 조준 높은데 오면은 계속 키우면 되니까 오늘의 시장은 하늘이 그냥 생각해봤는데, 리리에 도착했고, 뭔가 새로운 것 같다. 자네는 음성이 있나? 노바구나 테라 노바 뭐야 일이나 없겠네 흐흐흐흐흐 아아 아주 멋지구만 아아 음 아아아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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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극약이었죠? 없네. 김두환 똥 뿌리기. 김두환 똥 뿌리기. 하나 있네. 대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뒤에 있는 건물이야? 이거 큰 건물인가? 모르겠네. 미륵이 나는 달리려고 하는데. 너희 똥막대기들이 쫓아오지를 못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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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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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웬일이야. 이거 뭐야. 저쪽으로 다시 만나요. ㅇㅋ 아이씨. 아이씨. 국가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특수로 됩니다. 군인으로서 임무의 개인적인 감정을 대입시키는 방안은 배운 적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잠시만 와이허 저거 꺼쳐봐 철괴 흐흠 흠 아이 시끄러워 아이 뭘 빛났는데 존나 시끄러워 흐어어어어 흐흠 흠 살았다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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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마일 흑 remained 흑 흑 데이터패드 오 템은 쏠쏠해 지금 랩 에이터패드 예상된 결과였다 라인까지 확보하고 난이~~ 여기에서 뛰어 강철 로봇 나가신다 너니의의의의의의의 를 깨엄병빛 침면이의의의 를 깨달을 끄고 이상한 동민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 동민들아 차로 가! 하지마! 아우 괜찮아 결과 나쁘지 않아 이정도면 충분히 제약 가능하 도르가 도르가 아직 있다 나 천둥의 시리다 그래서 벼락을 내리지 좋아 우와 이 드론은 왜 안보임? 이 드론은 왜 안보임? 다시 질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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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저렴고 이게 진짜 아아아아 진짜 씨부랄 너무 어이없잖아 해냈 잠시만요 전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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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자다 호자 저는 뛰어라 띠링 소리요? 띠링 소리 띠링 소리는 그냥 제 크롬 소리입니다 크롬 소리 튜네이션이 리모컨이 작고 저런 소리가 나네요 좋아 이러면은 어 뭔가 꼬인 꼬인거 같지만 잘 처리가 됐어 결국에는 한번 정비를 하고 2분데까지만 부상당하면 완전 많을거 있는데 얘들은 절대 부상 없이 다시 게임을 캐리 해야돼 우리 대안의 독립을 위해서 그 한 몫임을 바친다! 그렇습니다 이 라인까지 확보하고 다 들어가자 포르가 왔다 뭐야 여기 없네? 다 잡았네? 다 잡았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이거 안 뜨면 아예 없는거 이거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말씀하십시오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 이 다섯 개에서 이거로 전 전기 뭐야 레이저 무기 다 보급하고 레이저 무기 레이저 무기랑 철갑탄으로 짐 이 타이밍 어떻게 넘긴 다음에 고급 레이저랑 1차 방어구만 어떻게 보급하면은 쪼끔 희망이 있다 어떻게든 방어구까지 가야 초진한테 한 대 맞고도 안죽는데 흠 근데 차라리 어세신이 나음 헌터가 저렇게 재수없는 경우가 생기면은 아예 답이 없어 이게 원래 초진 대처법이 약간 그 토끼몰이 하듯이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도망가도 내가 사격가기 바로 나오기에 밀어붙여야되는데 헌터는 갈고리때면 그게 안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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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는 언젠가 떠요 흠 흠 닌자란다 적욕은 언젠가 떠요 적욕 한 명 가지고도 깰 수는 있어 게임을 도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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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달큰 강습 뭐 기관 돌격 이런게 적욕한테 절대 밀리지 않아 도망가기 도망가기 아직 희망은 있다 어른들이 이런거 좋아할까? 희망은 있어 그리고 병가가 어떤 병가가 비던 나중에는 싸유닉이 그 자리를 채우면 돼 기관의 기관의 수술은 도망가기 제 기능들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공격은 없었고 공격은 항상 공격은 없었고 공격은 없었고 공격은 없었고 새로운 recruiters에 확인해 볼 필요가 2 이 라인들이 병장만 올라오고 쪼끔 할만할 텐데 falar 아 아, 원래 지금쯤 병장이 있어야 되는데 닌자 닌자들이... 부상당해가지구 여긴 해방은 포기합시다 여기 해방은 해봤자, 해봤자 아무... 쓸 데가 없어 이게 원래 해방하는게 이 라디오타워 지으려고 하는거거든, 거의? 여기는 뭐 스타팅지역은 뭐 라디오타워도 지어져있구 저기는 그냥 똥받이로 냅두죠 칠일 기술자 딱 저 오면은...되겠다 칼가능 이게 딱 한분데네 샘돌척전인 구성...구성은 좋아 구성은...A급입니다 구성은... 구성은... 보자... 캠플로 육체방관 별로 쓰면 없을것같은다 지금 일단 지금 일단 쓰자 아쉽게 미션 3개만 꾸준히 돌아가도 나름 괜찮은거임 베스트는 4개인데 4개는 진짜 잘 풀린 지구 아니면 힘든지 관심 끌기 왜 이렇게 관심 끌기 미션이 가능한지 흠 흠 흠 지역해방 시작하기 5일 6시간 합금 자 데이터패드 팔고요 방어도 팔고 집중은 달고 레이저 주중기 팔고 66원 엘레디움 모자라네 장교훈련소에 전력을 1먹는다고 치면은 의무실을 지을 그게 없네 전력이 전력이 전력보상이 하나쯤 와서 오면 좋겠는데 세븐 그 tio 시리아 도둑 톡 손 정 장교후련소에 여기 계속 오죠 세력 8일 7시간 이거는 다른 미션 끝나고 갈 수 있겠네 좋은 미션이 떴구요 여기 엘리트가 하나 있구나 수채 최수구나 최수 과학장 아 이게 이제 2번 지구의 가장 위기임 이걸 깨야 이제 진짜 개노답임 이게 지구빵임 어거지로 부댄 보낸 세번째 분들 아 5인 매약까진 괜찮아 문제는 좆바뜨림 병가 밸런스도 안맞고 박지우와 후임드 최대한 교전을 피하고 미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합시다 전투를 시작한다 전투를 시작한다 어쩌다니 배제플레이 이 맵은 극단적인 배제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조기가 됩시다 혁 자리 아래로 침투해가지고 쭉 들어간 다음에 밀접 목표만 어떻게든 채우면 된다 여기에 없을거라고 가정하고 아니면 있어도 그냥 로켓을 밀고 로켓을 밀고 로이스 로이스 로켓을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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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딱 튀어나와가지고 데리고 튀면 된다 변화할 시간이다 흐흐흫 존납뜩뜩뜩뜩뜩 이게 뜀면 없어 여기서 올라가야 되네 장막 너머에 어둠이 있나니 저거는 없다고 말하네 저거는 없다고 여기 호이브가 하나 있고 엄마 아! 그거 안돼! 아 거긴 안돼! 개 끔찍하고만 진짜 뭐야 이거 아 해킹이 딴 거거든 뭐야 이거 드래곤바스 드래곤바스 여깄다 바로 오겠는데 오히려 지금 에드된게 베스트인데 장사들이여 곧 미리 맞서라 우린 무너지지 않는다 방어에 집중한 시간이야 여기 위에 있다 이거 활방사기는 안될텐데 여기가 좀 더 이상 예예 기다려주시기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따 안보이네 감으로 써야돼? 넌 좋아요 puppy 충분해 소환 realise 제발 보셨믹 안동ари 약대로 나왔따 위치고 굉장히 안좋아졌네 기다리는게 아니야 지원군 오면은 존댐 그냥 이 게임 기다리는거는 웬만하면은 악취 아이고 이게 안좋네 위야만들 너무 위야만들 정리빨리 정리빨리 네네 뭐 Minds 견디는서밖에 없지 감기 비겁타고 오~~ 이거 제압유도하고 와 이걸 들어오네 아, 저거! 너와 함께! 나눠 맞자 나눠 맞지만 가능함 와, 이거 대합 안하네? 대합하고 좋는데? 좋겠다 와, 이 저스끼 지금! 뭐하는 거야!!! 뭐가 좋겠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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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AI 진짜 공격적이 바뀌었다 이게 얘가, 얘 맞추는게 훨씬 성의를 높거든? 근데 킬샷 우선소가 존나 높아짐 이거를 노리네 건방지 새끼들 원래 이렇게 꺼도 공격적이지 않았는데 이런라 믿지? 믿어 이 새끼야 안 믿어 맞을건데 안 믿어 맞을건데 언패 속에서 전개 빼면 웬만한 안맞을거에요 안IO 따뜻한 깍땜 아, 아주広이 쇼 아! 아 이제 길을 막았네 이거 어떻게.. 여기.. 이거 예술 쪽에 안.. 안되냐 이거? 이거.. 여기.. 또 학기도 하고.. 모두 구하드리죠 오케이! 오케이! 차장.. 아! 이게 제일 rar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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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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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남편이 하지 여기에 세 분다가 모여있었는데 진짜 결과가 좋은거임 또 부상인건 좀 그렇긴 한데 드론이 아두네 창이야? 크흐으으으으으 심바 א이 심바 없네 비메 그걸로 이 없으면 안되는군요 훌륭했다 우리 막기 떨리가 또 오네 뭐라고? 이거 그냥 없어서 그래 간신목들이 자러 갔나봐 하하하하하하 일단 다음탄에 빠져나갈 구석을 갖추죠 인성의 땅 이번 미션은 굉장히 위험했는데 다 있겟음 뭐야 자신있나 마 자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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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쏟아라 다음탄에 다 같이 튀면 되겠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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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되어 안정되어 해설에 대해 지켜보는게 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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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자아 가자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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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움직이잖아 미안하지마 흠 흠 흠 하하 하하 흠 흠 흠 흠 흠 이런건 이번 주구에 희망 있을지도? 적에게 죽은건 뼈아프지만 어 예작된 그리오 흠 흠 흠 흠 흠 동생이 하하 하하 이 통화 오늘의 행동을 발표한 행동을 발표한 행동을 발표했다는 것은 예정된 행동이었습니다. 시대자들은 불안해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레벨, 불과 흙은 전부 발표한 행동을 발표한 행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행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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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보여줬습니다. 잘한다. 어... 권총병이면 밀착공격이 낫겠죠? 크리파를 좀 세워야되는데 밀착 킬러의 본능 포전성 드루와드루와 면세충격 흠 얘는 강습이 아니라 권총병이예요. 권총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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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이 좀 심각하긴 한데 이제 보복을 차리고 권총병으로 키웠죠. 사이오 내가 물어봐 이 템플라이들은 내 형님처럼 이상해 사이오의 에너지에 대해 완전히 놀라워 이것도 가야되는데 아, 세렌저가 무슨 병까지 주지? 강강강, 기기, 기술기술 닌닌닌닌, 돌돌 툭툭툭 척척 척탄 한 명 늘려야 되나? 얘는 적용 못해, 이 능력치를 무슨 적용을 해 저 능력치를 적용 못해 툭툭 히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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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발각 시작이라서 좀 빡센데 닌자가 오긴 왔거든? 닌척 강특기 밸런스는 괜찮은데 계급이 딸리다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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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척타는 그냥 곰보맨이야 유지 유지 박야가 있냐? 있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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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지 상판창이 없어 장교는 육성하기 시작하면 또 금방 육성해요 제발 동, 동거지 말아 합금 코팅 어? 기술자만 있으면은 기계화 전쟁 가능하네 기술자 미션 하... 들어가 있음 스파크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물론 헬렉스 레일캐는 없지만 일단 합금 코팅과 방어조끼 기계화 전쟁이면은 스위 weird 슈 슈 슈 슈 슈 슈 방어조끼를 뚫어? 방어조끼 입음? 정화조띵 입는건데? 장교해부 영감 장교해부 영감 네, 잠시가? 학교 전국에 오고 다섯명... 매우 약함 1군이 다 3명임 근데 병장에 한명도 없어 좀 더 세져야되는데 상병들격병 조금 채집구요 높은거죠 애초에 초 엘리트급 도전을 가진애를 도전시키지 않으면 이 정도면 되게 높은걸 조용히 하란 말이야 오른쪽으로 뚫어서 이렇게 딱 올라갑시다 여기 올라가는게 있을걸 여기있네 공격병이 호연이 도전시키는 공격병이 배우기 공격병은 공격병이 그 한 목숨을 바친다! 이겁니다! 야모도 안보이지? 빨갱이들을 찾았다 여기서 교전 시작하면은 왼쪽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와, 여기 얘기 시작해 찰! 히스 곤이야 무슨 차린데 어색부리긴 흐름이 좋아 찰! 참아!!!! 빨리요 넘어 빨리요 그 내지 룩은 와우 병장 인정 윗방쓰고 으샤 부샤 이 나약한 모습도 이제 끝이다 이번 미션은 끝나면 칼이 바뀐다 이제 봐봐봐 와우 아우 윗방쓰 쯧 봐봐봐 좀 위험한데 넌 뭔데 거리가 안찍 쯧 쯧 슈 쯧 쯧 쯧 쯧 쯧 쯧 3매라도 스턴 넣어야겠는데 3매라도 스턴 넣어야겠는데 가메가메하아 너는 집중진력 안되는거지 3매라도 스팴 넣어야 겠не 4매라도 스팴 넣어야 겠어 3매라도 스팴 넣어야 겠어 4매라도 스팴 넣어야 겠어 미아가 혼자 경계를 막기에는 너무 힘들죠? 최대한 시야를 뺏읍시다 아이고 오늘 단죄로 왔다 이거 좀 안 좋은데? 한 마리가 안 보이거든? 이건 이제 싸워야 돼 이게 지금 몇 마리지? 세 마리 여기 세 마리면은 풀분대는 그래도 아닌데 이게 문제는 뱀부인데 빨리 정리 안 하면은 어차피 미래가 없어 닌자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위치 파악이 안되네 이거 뭐 보이냐? 일단은 그냥 가서 바빠야겠다 여기까지는 안 맞을꺼야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아 이거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든 얘는 근데 경계를 못 빼가지고 오우 음 까다롭네 좀 경계가 두림 좀 경계가 두림 근데 한 명은 어디서 경계하는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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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까다롭네요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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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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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이 놈이 바늘을 자초하는구나. 차라리 하루 강아지가 더 무섭겠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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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샷! 아 너무 위원하다 아 이거 엄폐 판정받네 아르타니스 아르타니스 때문에 소름 돋네 아 진답은 아니겠지 무지의 극취를 달리는 근데 뱀은 이게 점프 때문에 너무 위험한데 이거 하아 너무 위험하다 여기는 일단 억제를 해야 되고 문제는 지금 너무 다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죽을 확률 없애야되는데 그럴꺼면은 바이퍼 어그로를 얘가 끌어줘야될 듯 아 아 Cameron 아 음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오 이거를 학교 아 아 하 아 으 너란 말이냐 한 번만 찾기 나쁘지 않아 그냥 둘이서 해주고 한 플러스는 이러면 심지어 부상도 아니? 5급 개머리판 5급 개머리판 5급 개머리판 장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미아도 부상 당하면 안 돼서 미아도 안 됐다는 것 동료 지지 1,000원 3,000원 2,000원 중간에 1,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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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1,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샷타는 한 대 맞아도 부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닌자 너 템먹도 오고 왔다 멀다 와우워 이런 원거리 교전 좋지 않아 치고 예상된 결과입니다 탬은 또 아깝지만 진짜 완전 개 하드캐리야 척탄이 그냥 개 하드캐리야 저기다가 이제 병장이라서 데미지 1 더 늘어남 호우 엘 자아 조용히 하란 말이야 조용히 해 대 Qui 확실히 역시 외계인들이 템을 좋은 거 잘 들고 다니다 이런 어드벤트 딸이들은 테이프를 안좋고 다 올 수 있지 근데 방패도 내가 따로 사야되요? 그럼 템플로 무기가 두개야? 이건 좀 알아봐야겠는데? 툭 템플로가 그럼 너무 부려졌는데? 업그레이드 되게 필요하다고? 자원 너무 말먹는거 아뇨? 한 칸 모자라네 깔잎 깔아 템플러가 약간 딜탱 느낌이네 자, 1부상으로 잘 깨있네요 예전되면은 좋아요 저는 뱀, 뱀, 뱀 분들도 나오면은 어지간한 애들을 놓고 뱀, 뱀 분들도 나오면은 어지간한 애들을 놓고 뱀, 뱀 분들도 하나씩 한 명을 놓고 1회 추가 딜미지 성장심도 떴고 병장 라인이 생기고 있어요 자, 이제 병장 생겼으니까 병장 한 명쯤은 돌격병이 이걸 해야겠네 와, 이거 너무 꼬였다만 돌격병도 나쁘진 않은데 돌격병도 나쁘진 않은데 보통 그 진영의 중앙에 있거든 근데 일단 매, 매시 장교는 있어야 돼 장교는 보통 특수 갑니다 특수 하품 크리스탈 하품 크리스탈 연속 에헴 11개 챙기고 이제 맥 나왔으니까 뮤톤 다운 자, 마지막으로 팍! 제낄 거 있나 보고 헤어 트리거... 개머리판 좀 하나 게 없지 아, 고개 두 개 있네? 아, 저격하면 죽었지? 고개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삼삼 기술자 과학자 삼삼이면 밸런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여기야... 이제 신병 구하는 미션을 한 번쯤 해가지고... 저격... 뭐... 명중 높은 애 한번 찾아야 되는데... 흐흐흐흐... 흐흐흐흐... 오늘의 마지막 미션이라구요? 제가 1시간 연장거로 두개 걸어가지고... 다섯시 퇴근입니다 여러분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 이 맵 별로 안좋아 진짜 이 맵은 드론 하나 있으면은 지나갈 수가 없어 개같은 맵이야 두번째 여웅병가가 리퍼라서 리퍼에요 별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진짜임 농담이 아니네 오히려 좋아 노 브라블러 노 브라블러 노 브라블러 다 가차없이 죽여가지고 지금 부족한 경험치 맺고자 꼬실 필요 없습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경험치 챙겨요 소음기 롱어도 쓰나 유전 심하냐고요? 어 롱어는 병가 밸런스가 기술빼고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쫌 기술이 쫌 카운터를 너무 많이 맞아 기술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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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기술빼고 쥬쥬 초즈는 화상은 걸리는데 데미지만 들어가지 않아? 초즈는 화상 데미지는 들어갈걸요? 화상 데미지 나름 쏠쏠한 문제는 이제 기술이 가장 안좋은거는 그 다크 이벤트에 밀봉같은게 뜨면은 갑자기 실업함 그냥 갑자기 실업자들 그럼 그때 계급이 쫙 밀리더니 계급이 낮아서 안쓰 보통 보통 그렇게 버려져 그 실업자된 타이밍에 너무 계급차 많이 나가지고 다크 이벤트에 기술병 께 나쁘진 않은 나쁘지 않은게 이번에 착판이 또 사연되가지고 비교대 모이셔 그냥 다른 직업이랑 포텐을 생각하면은 좀 밀린다 이거지 물론 기술병도 좋은 기술 뭐야 스킬들이 있는데 이거 규약이지 기술병이 그 스킬 뽕마뜨린 아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아주 이게 편하지 정리도 가려야지만 분명히 스윙이 들어가게 네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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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이가 이것들이야 크으 우리 곱밥 친구들 존나 단단하 나 들어간다 방어죽기 이게 곱밥이지 핏 오 맞다 닌자가 다 됐댄가 타이커스는 상병이지 저 스테비쿨 그래 계획은 없게 지우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만 기다려주시니 이 공간은 담아둘이 담아둘 이는 Firebrand, Evac request confirmed 조금만 기다려주시니 정의가 내리지 않으시니 그녀가... 궁극기 준비 완료! 플레이어 2 준비됐음! 부터 못! 제어 걸려놓고 어, 강습들 부상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경험치 먹여야 되는데 알아서 먹는거 개머리판 소음기 이제 전립품 선터 슬슬 본전 오는 듯? 뭐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개 멋짐 역시 남부상이야 시험군이 어디로 올까 바로요 어허 로켓병이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성강도 들고 다녀야겠는데 지금까지 성강은 좀 잘 안 들고 다녔는데 성강도 들고 다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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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티한테 경험시 주려간거지 어디였어 이거 에그제옥으로써 지킨던가 자체로는 일도를 조절했다고 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안 한다고 나름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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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번 미션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깼고 조금씩 피해 누적된게 복구가 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방어까지 다 보급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부상도 좀 경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행렬기습이 한번 떠야 되는데 지구가 풀려면 이제 행렬기습이 떠야됩니다 행렬기습 떠가지고 아, 지원군은 경험치를 끝났어요 더이상 경험치 못했어요 자꾸 사진에 뮤토이 나오네 보복대만 잘 버티면 되는데 보복대만 잘 버티면 되는데 보복이 무조건 한번 오는데 오, 도대체 잘 버텨 어디 보자 이들은 왜케 타이커스 강수끼리 친해서 우째겠다는 거야 닌자구나 쩔쩔기 없는 것 같애 아 핵역에서 떴는데 열여덟시간 장난 아냐 아! 왔다 보보 같네 1 풀전력으로 싸우긴 하겠네 좋은 타이밍이 오네 그래도 패드스테 강화벽 싫어 리퍼찾기 아 갈 수 있는 병장이 없어 3일 미션이 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찼지? 흠 떠라! 진짜 떴네 흠 쟤 제발 가차의 신이시여 제발 오오 이런 개똥 쓰레기가 있나 상병 72 찍새려 튀어놨구나 이거 혹시 이걸 이거를 매우 노풍이거든 상처 보듬기 방컥 포식자 어 치명상 있네 이게 포식자 치명상이면은 어떻게 극복이 되거든 포식자까지 가야되는데 근데 이게 찍새려는 흠 얘는 그냥 어거지로 가야되고 어쩌도 없어 그래도 보정 받으면은 조준 차이가 지금 13인데 그냥 기동력을 통해서 빠르게 자리 잡으면은 전투진이 높으니까 어떻게든 이거 포식자 찍으면은 할만함 치명상 하나 믿고 간다 저거라도 해야지 어쩌수없어 전 정신승리라도 해야지 여기는 맨 마지막에 열었는데 왜케 체력관리가 안되냐 보급품 실격 6일? 이곳은 이곳은 보복 막고 보복을 잘 막아야겠네 보복이 열열여 시간 후에 오거든 이거 한 다음에 백력배분을 잘 해야겠다 보복막을 애들이랑 저거래들 흠 흠 아니면 정보를 써가지고 낙낙하게 가도 되고 어쨌든 지금 랜세스체 한 두개만 더 나오면은 닌자들이 활약할 수 있는데 도둑끈을 흠 아 랜세스체 시그널이 상황에서 문장에 적용하실 수 있는 어른나 그래서 운명을 도둑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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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의 도둑끈을 비교실 엔세스 1-5 주인공 위기 도둑끈을 역할의 목표는 엄청 가깝네 저번 지구에 비해서는 내정이 훨씬 좋아가지구 막 그렇게 엄청 허무하긴 안 터질겁니다 큰 상어만 안나면 음... 극약이지 왜왜왜왜왜왜 귀엽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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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친구로 만들어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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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너무 낮다 흫... 흫... 너무나진데 가자 자 고양이는 없으니까 슈레 삐삐루빈트 가자아아아아아 좋아쓰 역시 무난초 무난초야 역시 무난초야 황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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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분 황윤 박사분 황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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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정말 멋진 게임이야 아주 식겁했어 이걸 긴장하게 만드나? 뭐야 아아 드디어 나왔다 뮤톤 위치 한번 죽여주는거 스탑 어우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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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딴 단해 아 쉽지 않은데 더이상 이제 음신이 의미가 없죠 쟤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노바를 쏘면은 너무 위험한데 화파가 무슨 뭐 오케이 화파 잘했어 그러면은 하아 그래도 저거는 좀 가서 잡아줘야되는데 이게 화상이어도 근접공격하지않나? 헷갈리네 흐 흠 흐으으으으융 흠 흐으으으으으으으으erm 흠 흰 흰 이거는 확실히 반겨가나 화상에 애매하지 나 연막 원래 특수병만 들고 다녀 아 어드벤트 트업 됐네 경사병 나오네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뜨거워 이제 손을 놓지 저는 공격해옵니다 기타 욕싱 핵 핵 핵 핵 핵 핵 핵 핵 와아아아아아우 정말 정말 멋지 마 이게 빗나가? 이게 빗나가서 이게 이 상황을 애매하게 만들어? 엄청난 체주자 네가 큰 징수들이 알아줘 대형 정보 캐시 상대가 이병사 아무리 이병사여도 절대 맞으면 죽는데 아직은 내가 갑옷이 없어가지고 상대가 이병사 드론 이러는텐데 상부 명령이다 상부 폭로 상부 폭로 상부 폭로 확실히 이제 좀 어려워졌다 상황이 되게 좋은건데 그래도 싸움이 힘듦 뮤터나 나오니까 딜이 딸려 This is taking too long I am 안 나 다rás 이번엔 운이 좋았네 한대도 안맞아서 성강도 안조졌는데 보소고래 고해 엘코 역시 이제 본전 뽑았다 마지막으로 목표와 교전을 개시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운항초 오오오 오 마이갓 간절하면은 이루어진다 자 이제 끝났고요 삽시다 가끔 길이 없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전에 어떤 맵이었지? 막 길이 없어가지고 막 졸라 돌아갔는데 다 깬줄 알았는데 다리가 막 없는 맵이 있어 보복이랑 보급순 스캔만 넘기면은 클리어가까진 아니어도 지구가 좀 안정적이 되지 기사들이 반드시 보호하겠다 전 덱을 보아진에게 미뤄지니 비겁하고 누구만 되지 않으자 오케이 아멘 자 이제 유지관리도 해야 된다 미션 연달아 쓰여야 돼가지고 아이고 어이 한 칸 남기고 못 도망가는 친구도 있어 딱 1천 남고 한 칸 그 안타까운 모습 너보다 안타까웠다 그 안타까운 사과 없이 무난하게 이번 지구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 없이 무난하게 무난하게 삶을 영위해 보도록 합시다 잘 안타까운 사과 도망가 도망가 잘 안타까운 사과 모래에 항상 속도, 속도 타력 받았어 지금 신병 신병은 좀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제 보복 맞고 이거 가고 훈터를 잡는 데는 훈터를 잡는데는 보급품, 습격, 쌍저격? 국밥 강습하나? 리스크 조절 특수? 척기 닌저저 돌이 하나 있음 좋겠는데 돌이 지금 부상의 강습, 뭐야 장기훈련 이렇게 가고 정보 쓰면은 매우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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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랜스테르 레이저 캐널 랜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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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탐 랜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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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 칼은 템플로 만들어줘야 돼 수수들 행복해지기 vs 엑스컴 확률 잘 맞기고 멀럭의 선택은 당연히 확률이 잘 맞기지 멀럭의 선택은 멀럭의 선택은 나의 기arat을 찾아 plural하는거야 아이템을 내가 봤을 때, 너의 연습을 사용할 수 있겠지 내가 너에게 뭘 할 수 있겠지, 콤만더? 세워주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먹어줘서 무기 다 하나씩 하나씩 제작하는 거에요 한 땀 한 땀 다 한 땀 한 땀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자 미션 한 땀 뛰고 훈련 들어가면 되겠다 미션 한 땀 뛰고 이 시간 이거 바로 가면 되겠네 여기 지역해방은 해야 돼가지고 대응사격 자 이제 보복이 왔구요 보복품 습격에 좋아 좋아 멋진 상황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자 데이 일 이 일 아 이 투 데이 데이 원 좋아요 저는 그러면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6 6 10 10 10 10 10 10 10 10 감사합니다.